아 오랜만에 좀 얼리스타 한번 하고 싶다 얼리스타 저 말 말고는 다 못해요 마이만이라도 잘하면 되지 모루가나야 모루가나 변 저런거 말하는 사람 특 마이도 못하 그런말 하지마 이 구간은 다 못해요 이 구간은 저빼고 다 못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좀 실버 출신이니까 이 구간은 브론즈 4 구간은 다 못해 럭스 아뮤뮤 오케이 럭스는 뭐 미드겠죠 미드럭스겠죠 징크스 징크스랑은 뭐가 뭐가 어울려요 징크스 쓸씨 쓸씨 침랫이 파멸인데 아 나 스웨인 한번 장착하면 어떨 것 같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스웨인 장착 미스포춘 스웨인 장착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스웨인 장착 아무 뭐 날라오면 알리스타가 밀어버리기 어때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안뮤뮤 스웨인 연습해야 되는데 어 뭐야 서포트야? 스웨인 장착 스웨인 장착 마공점 느낌있죠 스웨인 스웨인 하면 잘할 것 같지 않아 슥슥 땡겨서 칵 싹싹 칵 슥 그리고 시간 갈수록 점점 세짐 시간 갈수록 점점 세져요 스택 쌓여가지고 서포트인데 서포트의 그 포텐셜이 아니야 싹싹 칵 싹싹 근데 내가 알리스트라 가져야 돼 쯧 나조차도 그 짤짤을 가면은 마이가 진입을 못해요 인정하시죠 림백 림백 한테 총 알 싹싹 나조차도 숱 림백 008 림백 30초 남았습니다 아 아아 빠져 빠져 빨리 쓰지 그냥? 아니지 아깐 닿을랑 말랑 여기가 꺾어진다 꺾어진 협곡 꺾어진 데서 하는 거야 여기 협곡 꺾어진 데서 했으니까 된거야 그리고 내가 빼가지고 누구꺼 뺐지? 미포꺼 뺐나? 가자 리쉬할만큼 리쉬했다 끝끄지 뒤로 가네? 쏠탱이들이네 아싸 개꿀 피 깎아놨자 아 나 지금 열받았어 아씨 불겼네 아 이거 못맞춰 왜 저마도 아꼈죠? 진짜 못한다 럭스 진짜 못한다 럭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지금 열받았어 나 지금 열받았어 나 지금 열받았어 죽었어 미니언이 많으니까 미니언이 많으니까 미니언이 많으니까 미니언 꺾어진 개많아 내가 possa 사귀는 중앙 이렇게 잘 때리는데? 저쪽에 리프 없는데 앗 아나가 없었어 나 지금 열받았어 마나가 없었어 이게 실버입니다 무무 죽었죠? 안죽었네 미안 마나 바로 여기로 가는거예요 응 따라와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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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봐 바로 깎아진 나 진짜 빠르다 그지? 깎아지 할건 해야죠 겸상 할건 해야죠 미포 오고 미포 오고 깎아지 3렙 깎아지 미포가 너무 못하는데 3렙 나 구독 권장 깎아지 깎아지 모모 모모 마나오는데 가장 오오 오오 마이 마이마이 히힛 미포 던지는거 같죠? 탁! 아니 한대 차이 한대 여유있지 않았어? 따라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오케이 초기화 내가 길을 알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안오네 오케이 오케이 진멸 빼고 오케이 우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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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야 우미우 느낌있죠 느낌있죠 마이 오죠 마이 오죠 안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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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시간 끌면 되죠 미포 안섬 안섬 섣불리 안섬 휘둘리지 않음 휘둘리지 않음 슬메시 슬메시 하나 걸어주고 같이 같이 갔으면 큰일날 뻔했죠 갔으면 큰일날 뻔했어요 맛있다 뚜렷 꺄꺄지 암무즈? 어? 보냐버렸네 다시 볼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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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줄 빠지고 들어간 판단 어땠어요? 아 나 여기가면 생태계 파괴야 생태계 파괴 그 누구야? 어? 얘 이름 뭐였지? 카밀! 카밀은 밧줄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시죠? 어디갔어? 요거지? 요 느낌이지? 빅토르? 이 중은 피하자 천천히 으흠흠 아깝다 또 빨리가 기동신이라서 빨리가 되죠 안녕 나 실버 출신이야 호탑을 파괴했습니다 여기 위에 밀었잖아 우리가 해줘서 느낌있죠 깡 전비를 또 뺐고 실버 출신 봤어요? 아 징크스 했다고 왕은 또 예술적으로 남겨놨네 아 징크스 잘해 치킨쪽으로 치킨쪽으로 궁극기 돌아오고 궁극기 돌아오고 아까 궁극기를 허망하게 뺏어 무려하지마 무려하지마 하트 못맞추고 하트 못맞추고 구극기 빠졌고 가카메 오나 구극기 공격기 어 혹시 아 지크스가 죽으면 안되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죠 어 이게 맞아 갱플 느낌있네 이거 마이트 궁극기 켜진김에 카정 켜진김에 카정 어 피해가고 아 검은하나 미쳤고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나를 의식해서 암호모가 못들어온거 알죠 붕쓰면서 들어갈라는데 나 의식해서 호방하지 호방 아 징크스만 죽기 징크스만 죽기 징크스만 죽기 여기 앞에 뭐하는거야 징크스만 죽기 징크스만 죽기 징크스만 엔... 징크스만 죽기 징크시만 속成 정세, 수세, 전환, 타워 깬다, 딜러, 딜러 넷조끼 호방하죠 세세한 이 어떤 컨트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어떤 그 어떤 움직임, 의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호방한 거 지금, 어? 그 뭐야 도박 열라고 했던 사람들 다 조용해졌죠? 패배 걸려고 했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큰 가슴 쓸어내렸죠 일단 그걸 사야 돼 아, 연습을 해야 돼 아, 스웨인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스웨인 E E, W하고 Q선마 E, W,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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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W, W, W 땡기는 건 왜 안 해? 아, 재사용 대기시간이 똑같구나 그럼 찍으면 뭐, 뭐가 좋은 거야? 스, 데미지가 늘어나는 건가? 고, 헐 곤에 모래 시계 수정을 아, 저 스웨인 잘하는 거 못 봤어요? 스읍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음 음... 음... 게임전! 게임전 진짜 공포다 옛날에 스웨인 했었거든 북부전선 스웨인 있잖아 옛날에 부동진 부동진 간지 음? 이거거든 스웨인 그때 미니언 먹기 힘들어가지고 어? 스웨인 평타로 미니언 먹으면 먹기가 힘들다 스웨인은 평타로 미니언만 먹어도 어? 고수다 이런 소리 들었었어요 스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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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 막 까마귀 딱 보내기 하면 지지지지 처음에 2로 데미지 증폭 걸어놓고 까마귀가 그래서 까마귀 먼저 걸고 해도 돼 까마귀 먼저 걸면 느려질 거야 아마 느려져서 데미지 증폭 걸고 부동진 걸고 아 부동진 걸고 데미지 증폭이야 그래서 데미지 증폭이 나중에 썼지만 걸리고 부동진 팡 하면서 딱 떠 부동진이 안 맞아서 그래서 막기 시작하면은 지옥이었다 어 스킬은 악마 악마 눈깔은 하나 빼고 2도 2도 빼지 상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3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다 죽여도 그만 다시 2 쓰는 걸로 바뀌었어 2 하고 결코 내가 옳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걸 어 근데 이거 안 땡기면 영혼 조각을 못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야 좋은 건데 미쳤죠? 시키가 쉽네 까맣고 까맣고도 막 날라옵니다 바텀 뭐야 공정하게 싸우라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나 한번 스택 좀 싸우러 가볼까요? 스택 마지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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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나와 아 아 전화이벗 그 다음에 W였나 W 깔고 땡기는 거야 땡길 자리에 W 놓는 거야 이렇게 아 아 아 아 썼어요 저거 미친놈 미친놈 대기 안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이낙 왁 에 왁 흐흫 W를 E 맞는거 보고 써도 된다고? 한번 써볼게 갓타 오는걸 생각해서? 보여주고 어 이렇게 까이팅 까이팅 슈가 약해요? 왜? W 엄청 넓어 퀴감 봤어요? 퀴감 봤어요? 이 컨트롤? 공부? 할아버지 할아버지 공부 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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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뺄지 흑 택 레 디디 정 정 자 뺄지 이게 근처에서 쏴야되네 쐬려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야무지고요 야무지고 아 그건 먹어야겠다 눈깔을 무서워서 가자 파마를 한거에요 돌RL vend from 엥 긴 엥 이선 엥 엥 엥 스바 그 다음이 리안드리의 고넬 미쳤죠? 이거 있으면 이제 다 그거 되죠 더 얻는 게 뭐 대수라고 여기서 파밍? 눈깔로 파밍 솔라가 자꾸 죽어 눈깔 파밍 하하하 하 내가 너를 심판할지 내가 너를 심판할지 내가 너를 심판할지 눈을 멀리다 눈을 멀리다 신성은 불꽃 뭐라고 개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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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러 개수구 개수구 아싸 파밍 나 엄청 많이 쌓였을걸? 아 까마귀 두개 파밍 아 두개 파밍 아름다울 지경이라고 해야겠어 도저히 말할 수 없어 되게 센데? 파밍? 엉털 파밍? 미쳤다 아하 안 죽는데? 아 기다려보세요 응? 기다려봐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전장의 지배자 파밍을 엄청 했단 말이야 지금 굶주린 셋대로 540 추가 이게 말이 돼요? 끝났어 이제 아싸 부적 조합이네 부적 조합이네 까마귀 아저씨 까마귀 아저씨 까마귀 아저씨 위로 봤어요 이제? 동정심은 다른데가 소설을 받자 야 진짜 세다 까마귀 아저씨 까마귀 아저씨 캐리가 되거든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 аб앗 미쳤다 1 4 2 3 4 4 5 하하하하 방출, 하하하하 까막이 아저씨 하하하하 까막이 아저씨 이렇게 세죠? 어? 아 호방 왔다 호방이 남았으 아 호방이 아 호방이 아 호방이 좋아요 좋아요 야 파밍 파밍 아 파밍 좋아요 어시? 어시까지? 아 달달하죠 사냥구독 감사합니다 사냥구독 아 하기싫은가봐 괜찮아 내 캐리 해줄게 나 실버 출신이잖아 날로피스 나 내 캐리어 나 내 캐리어 나 내 캐리어 나 내 캐리어 뚜껄 파워 뚜껄 파워 뚜껄 파워 야 호방하다 호방해 하나 더? 하나 더? 야 잘하네 아 나 만화가 없네 아 그래서 이게 강 이게 그래서 변하는거구나 아 미니언한테도 할 수 있게 아 되게 호방하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 간다 나 간다 피아노 피아노 그냥 아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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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박이하라 아저씨 아무거나 그냥 막 누르면 피아노 위니언한테도 아 미rement 이렇게 accusing ㄷㄷ 아 근데 엄청나 이 캐리력이 천의 추가 체력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그죠? 말이 안 되죠? 이즈리얼 몇 킬? 13킬? 오케이 가자 우리 원투펀치 안량문추에요 11킬 13킬 야 죄송합니다 야 이거 살아먹었으면 저거 제대로 미쳤죠? 호방했죠 방금? 스웨인 하겠습니다 스웨인 이번에 이제 스웨인 이제 장착 장착 완료? 한판하고 끝내겠습니다 스웨인 장착했고 내 친구 아 아 호방하다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씨 5분대기 하기 싫은데 이거야? 닫지 뭐지? 니가 못보는 힘 그것이 진짜 공포다 5분컷 하자 5분컷 충분히 할 수 있어 중급도 5분컷 가능해요 리안들이 안가고 먹어야 돼 제국이 더 좋아? 내 계획이 전부 실현되고 뭐라고 보다 보자 제국이 더 좋아? 아 그래? 라일라이는 안가? 제국 라일라이? 라일라이가 아니고 뭐야 리안들이 파밍 30초 남았습니다 살짝 아싸 하나 없어 하나 없어 이렇게 있다가 들어오면 들어오면 아직 다섯순 이따가 들어오면 파밍을 많이 할 수 있는 탑으로 가자 아쿠션 희생명의 피로 다시 쓰이는 법이지 야 달달하다 체력들 내 체력들 크으 아 양심 여기 아 아니 아냐 아 하지만 저 가난 그 아 아 그 그 이 그 야 파밍 5주구요 요 이게 마나를 별로 안먹어서 부담이 없네 노랫죠? 노랫죠? 눈깔 눈깔 파밍 아 파밍 미쳤다 몇개야? 여덟개? 슥 따라 뚜깔 파밍 히히 딸 히히 아 2인속 2인속 우리 사디를 택합니다 선비로운 수습객들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겨져있다 아 눈깔파밍 눈깔파밍하고 아 호방하다 호방해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시간 없어 책 펴 책 펴 아 호방하다 호방해 자 선물 시간 끌어주고 아 호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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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방하다 호방해 호방해 끝까지 하자는거야? 두개 찬스는 못참죠 감전 아 호방하다 호방해 미니언 데리고지 말아잉 책 뭐야 책 책 펴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얘들아 이리와라 아이씨 수술이 지난번에 수술이 부족한가 어? 전기 지지기 쟤 봤어요? 쟤 전기 지지기? 이거 나 혼자 먹을게 이거 같이 먹었잖아 빌어먹어 제국? 제국이 막 아 제국에 명령 가야겠다 신발이 없네 멍청이들이 나뒹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믿길 수 있겠나 가는 길에 눈깔파민 눈깔파민 한번 하고 아 눈깔파민 눈깔파민 도시 먼저 맞으면 안되네 눈깔파민 아 이 한번 더 누르면 빨리 돌아온다고? 아냐 빨리 돌아오진 않아 그럼 너무 사기지 벽궁 벽궁 한번 당해주고 예의점 은하살 한번 맞아주고 예의점 음 아 뚜깔권 하하하하 아 뚜깔권 죽고 아싸 죽으면 이제 경험 또 이제 늘어나죠 어기적 어기적 포경수술 그리고 나는 이 틈에 불로먹기 하핳 눈깔 모여있을때 빵 다 맞추기 그리고 갔다와라 빵 다 맞추기 파워 파워 이호 이호 잠깐만 얘한테 맞고 안갔네 잠깐 보관하고 있어 다시 가져갈테니깐 아싸 눈깔팜이 잡지마 눈깔팜이 아 여기도 있죠 어 미니언은 안맞아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끌어댕기는 효과 어구 얘들이 왜이렇게 파밍만 해 빨리 잡아 되게 답답하네 곧 전투가 끝나면 나에게 포식할까 죽이고 자빠였어 눈빨팡이 너무 큰 신소를 적고 녹서스인다 힝 힝 힝 힝 힝 하자팠놈 들어가 같이 마시게 으흫 제가 잘 못해 으흫 으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방금 어땠어요? 호방점수 몇점 데리고 왔을때 가면서 호방하게 그렇게 깨면서 들어오면서 어? 오케이 오케이 못해 너 어? 뭐야? 살렸어 흥 빨리 부셔 빨리 부셔 아 끝내 뒤적되지 말고 악마와 거래를 했어 침 더더욱 멋있어 더블키 재고 그 다음에 뭐 라일라이 요거부터 가야지 두나 표식을 입히면 마법 피해를 입히고 터지고 마법 피해를 하고 이동 속도가 붙인다 눈깔 파워 눈깔 접수 아싸 어 뭐야 마지막은 노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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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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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충분히 노력해서 요옥 ㅇㅋ 구급기 안 쏴다 플루 플루 도 먹어 아 빨리빨리 끝내 플루 도 먹어 야 이거 슛 강력한데? 아 뭐 보채는 뭐 하루종일 할거야? 비연둥이 한방 오 두방 세방 옥씨 씨 청소기 로봇청소기 까마귀 청소기 봤어요? 즐겨? 어 아 오케이 허브 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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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센데? 하하 아씨 여기 색깔렸어 중국으로 되가지고 자 장착 장착 한판하고 갑니다 이제 장착했으니까 장착 잘하는 줄 알았네 장착 응? 왜? 왜? 장착 스웨인 한번 익혀놓으면 탑도 하잖아 그치 스웨인이 그쵸? 탑, 미드 미드는데 푸쉬가 안좋아가지고 괜찮나? 아 다 되네? 정글병으로 다 되네? 스웨인 하나 익혀놓으면은 다 쓰네? 근데 푸쉬권이 사, 거, 그 손이 짧으니까 팔이 짧으니까 저쪽이 먼저 먹고 내가 먹잖아 그치? 그니까 늦어지는거 아냐? 푸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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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푸쉬권 혼방하게 한번 속박 앤 속박 조합이네요 찐과 속박 앤 속박 안좋은거 뭐야? 스웨인 안좋은거? 뭐가 안좋아? 푸쉬권 모르가나? 모르가나? 오케이 블리츠도 하면좋죠? 해주면좋죠? 어 블리츠좋다 아 블리츠하지 스웨인 아 스웨인 쏘라카? 쏘라카랑 하면좋나? 나쁘지않나? 괜찮아요? 니가 못보는 힘 그것이 진짜 공포다 쏘라카 쏘라카가 라인전 되게 센거 아냐? 어? 위에서 떨어뜨리고 뭐하고 연병 떨고 오워 음 아 오 오 연락ey 녕 저 누비인데요 호방하다가 뭔가요? 호방한 건 몰라요? 검색해보세요 호쾌하다, 호방하다 시원시원하다는거지 고구모, 고구모 소라카 카직스, 나르, 누블랑 야 저쪽 굉장히 스타일리시한데요? 그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네? 그 말은? 브론즈 4, 요쪽 동네에서는? 아 근데 우리도 스타일리시하네? 에쿠, 에쿠, 아리, 징크스 야 이거 매칭이, 조합이 그죠? 스타일리시 매칭인데? 슭 경기 내용은 재밌을 것 같아요, 보면 잘해도 신나고 못해도 신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경기 내용은 재밌을 듯? 나의 스타일리시한 서포팅 또, 보전에서 두번 해놨기 때문에 상대 아리가 고교 여신이네요? 우리 아리인데요? 아리아리요 7레벨 늘 두고 떠나간다면 짠 저는 아니에요, 위에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림베 조합이죠? 이건 림베야 저쪽은 그랩이 없고 이쪽은 그랩이 있어서 그리고 그래, 인베러 가면 좋은거 스택을 또 쌓아 그럼 내가 가야되는게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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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라이 전에 뭐지? 얼음대기 얼음대기 자, 얼음대기 어, 존야 안, 근데 존야는 해야돼 요거 있는데? 요거 있어서 존야 가야 되는데 날 없애려고 노력 할수록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게 분명해지지 아, 이거 하나도 못했네 굶주려 굶주려야되는데 딜 대기력하네 야아 하드릿이다 진짜 야무지게 쳐졌다 하나는 내가 먹어야겠는데 뭐지? 야 짱거지? 다 죽여도 그만하지 우리도 이래? 또 우리도 이래? 또 아이 시 마 으아 뭐 만들고 이 세상 필리적을 채취해서 아 cㅅㅅ 하.. 호방이.. 호방암이 부족했다 아 이거 전멸을 여기서 쓰는게 아니고 소라카 같이 패쓰면 되는데 그죠? 예쓰 근데 이게 쓰.. 파워는 나쁘지 않아 우리가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 호방하게 가보자 아군이 다녔습니다 음.. 성략.. 피하는게 있어? 내까봐 죽기 전에 죽는게 알텐데 네 됐고 오케이 맞췄고 오케이 몰라 직가는데? 제국 날 두려워할 줄은 아는 멍청이들이라 고마워해야 아 근데 좋아! 이, 이, 이 라인 이 라인 좋잖아 대포라인 뭐가 좋냐고 ㅅㅂ 손실이 별로 없잖아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낭비하다니 어 이제 남은 사이 granny abi 피해지 뒹 히힛 그니까 내가 얘가 켜지면 빠져야되는데 싸워줘 그죠? 아 그니까 켜졌을때 얘 맞추고 켜졌을때 빠지면 되는데 싸워줘 오래된 상처의 고통은 좋은 깨우심이지 호방하지도 못한 놈들 호방하지도 못한 놈들 호방하지도 못한 놈들 호방하지도 못한 놈들 너무 티난다 아 호방 왔다 내가 지켜줄게 오늘 오호 호방하다 저쪽 다 터졌다 안 터졌네 아 호방해 호방해 액구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한데 얘들이 이걸 못피해 눈깔을 눈깔이 뭔지 모르나봐 아 피하네 사이버리지 않습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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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아프냐? 내가 더 아파? 오우씨 씨바 안깝쳐 아 더러워서 안깝쳐 안깝치고 말아 나 거의 라인전에 쓸모없거든 호방하지도 못한게 도와줘 도와줘 에쿠 에쿠야 도와줘 징크스 에쿠통 일대 이해하는거랑 똑같은 흠 새는 왜 씨바 팔자좋게 그냥 앉아있어 저것 사라젝 사라젝 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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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려 오 온다 노블람 오 직간다 오 이거 또 왔네 오 이거 들어가 야골로 각 보고 있죠 그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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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블랑이예요 아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순간 비밀 역시 스쳐가지 먹었네? 빨리 먹어 나는 예지 속에서 목숨을 낳으며 아 되게 흐흫흫 흐흐흫 흐흫 내가 먹어버렸네 근데 스웨이는 먹어도 돼 그치? 스웨이는 좀 호방해도 되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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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직스가 11킬이네? 징크스 좀 마나가 없네? 그치? 그치? 이거 어때? 위험하게 가기 나 17개 모았거든요? 204 체력 어떻게 땅 파봐요 204 체력 나오나 카직스 탑 아 저거 굉장히 거슬리네 저거 다 죽여도 그만이지만 105 체력 공격 6체력 4체력 6체력 5체력 수술 까마까마치도 못한게 죽이면 죽었네 이게 안됐네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징크스 나쁘지 않은데 그지? 아 근데 티모가 호방하게 아 좋죠 별똥대 방통 별똥대 방통 나쁘지않아요 호방하죠 저런건 아리가 좀 자꾸 지킬라그래 별똥대 이런거 좋았죠? 눈깔 빠져눈깔 야무지게 먹는거거든요 빠져눈깔하면 못맞거든요 빠져눈깔 근데 아리 타는거 맞나? 어 갔는데? 아 ㅆ 야 가지마 가지마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지옥이야 진짜 지옥이야 가지마 가지마 아 어 카트 같이 맞기 뭐야 누구 카직스가 있었네 나 그렇지 지옥이 진짜 지옥이래 누군가 흐림자 속에 속사금을 들을 수 있겠다고 전해지 않지 티모의 운영이 많이 해놨죠? 슈슈 파파 자 조금 더 사고 아! 이거 W를 해놨는데 E를 찍었네? 잊어보니까 아아... 슈슈 이거 진짜 먹긴 봤다? 아 봤겠다 클럽 아 아 엔 엔 엔 엔 너의 거래는 금기다 내면의 악마로 사겠거라면 더더욱 야 맞춰줘 누가 야 슈슈파파 고립되어 먹기 바빠 티모가 열일한다 어 뭐야 시바 이 좋은거 다 위에 있네 탑에 있네 까고 까고 층크스와 있어요 층크스와요 다 먹었네 그래도 다 먹었네 그래도 아 마 이렇게 했는데 안됐어 4대5대 뒤에 뒤에 어지마 어지마 하트 왜 안가 가 wijze 살렸죠? 주고 살렸죠 아 나쎈데 ㄷㄷ ㄷㄷ ㅋㅋㅋ ㅆ.. 헷갈려 아 애들이 너무..뭐라고지? 난전이야 야 이거 좋네? 앞에서 벤시 한 번 까고 뒤로와서 한 번 긁어주고 쟤 뭐야? 병 쓴거야? 병을 쓰면 어떻게 임마! 에코 아 징크스 징크스 봐 징크스 아 이거 짤짤이 너무 취약해 저렇게 싸우자마자 이게 왜 있는거야? 가자 쟤 괴물 변신했다 조금부터 쟤 괴물 변신했다 뭐 어떡해요? 마법공학에 영혼 얻었는데? 물줄수록 일종의 형 밀고 가는게 많네 다른 아.. ㅅㅂ 잘못됐다.. 퍼뜨리니까 퍼뜨리니 다 살았네? 아 호방해 호방해 그치 나 징크스 징크스라고 하면 좀 사이 멀어져보이니까 징키 징키 따라가야겠다 오 살리고 ㅅㅂ 어느 쪽으로 가야되는거 징키 사망 이거 다 내꺼 아 ㅅㅂ 끝까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났고 전사로 거듭니다 아시고 오오 징키한테 가자 에잇 루시 탕 나 탕 탕 탕 왠지 진짜 미쳤죠? 소위 미쳤죠? 미쳤죠?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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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Q를 먼저 써버려서 그래 내가 Q를 쓰니까 날라오잖아 그치 아.. 호방하지 못해 아 저 잡았으면 이것도 되게 뻔한데 그럼 T모드 살았는데 그치 그러면 얘가 갔어야 되고 그치 아 아 징킷 우리 전쟁중이다 아 써줬어 아 왜 이렇게 못 먹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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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쁘지 않았어 한 라이.. 라인.. 라이너 같았어 그치 감정같으면 호방하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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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뭐라고 해야 될까 스웨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그치 오셨어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잘 들리는데 제가 이거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네 마이크랑 이게 지금 따로 없어요 네 잘.. 잘 들리는데 잘 돼요? 네 어 그렇다면 네 고? 네 음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 주우제라고 합니다 음 네 마침 마침 그 저희 퇴근 시간에 어떻게든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다가 네 롤이는 한판 찍그리자 네 뭐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몰 실력이 아니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아니 뭐 우재씨 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썩 뭐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는데 오늘 뭐 응 저를 막 평가하시더라구요 네 저도 지금 한 한 반년 이상 된거 한 1년 가까이 된거 같아요 안한지가 그니까 저는 오늘 스웨인까지 장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을 얼추 봤단 말이죠 네 나쁘지 않았죠 어 어 근데 뭐 몇판 AI랑 한거잖아 아니 마지막은 사람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못봤어요 지금 AI랑 두판 한거만 보셨구나 네 AI랑 하면서 AI AI 한패 비둥비둥한거만 좀 보고 저 저 저 막판은 사실상 그거였는데 나홀로집의2 그 비둘기 아줌마였는데 사실상 답했는데 최종보스잖아 비둘기 아줌마가 그렇구나 아 제가 딱 그 판만 못봐가지고 어 맛좀 보셔야지 지금 지금 좀 두려운게 이게 지금 저기 뭐야 트위치로 나가고 있을거 아니에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네 감안하고 봐주셔야 될거에요 음 그니까 잘하면 돼요 잘하면 잘하면 욕 안먹지 못하면 욕먹고 뭐 당연한거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제가 개인 개인연습 시간을 조금 갖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딱 복귀전을 침착맨님이랑 같이 첫판부터 이렇게 복귀전을 치를주는 제가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저만 잘 따라오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뭐 서포트를 가면 되나요 어 저랑 원딜 서포트를 이렇게 할까 좀 못하면 오 원딜 근데 제가 원딜하는거를 거의 못 못 뺐는데 근데 뭐 서포트하고 싶으면 원딜 제가 할 수는 있으니까 제가 원딜을 좀 파서 응 돌아가면서 할까요? 원딜? 에? 원딜 돌아가면서 할까요? 저 원딜하며 AI 지면 한판 더하기 아니 지면 돌아.. 바꾸기 지면 바꾸기 어때요 아 그러니까 계속 바꾸겠네요 그게 아니 읽을 수도 있어요 저 이즈리얼하고 미포처럼 제 목소리가 혹시 시청자분들 저도 채팅을 일단 켜놓긴 했는데 응 괜찮.. 괜찮은가? 뭐 울리는 거나 뭐 이런게 어떻게.. 조금 울리고 조금 뭉개지긴 하는데 장비가 하나로 된 거라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로 된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거 지금 노트북에 있는 게이밍 노트북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그걸로 감안하면 되게 잘 들리는 편이에요 네네 다음에는 그.. 저도 장비들이 있거든요 꺼내질 않아서 그렇지 네 꺼내서 준비를 좀 해놓고 네 오늘 막 오늘 급작스럽게 하게 된 거니까 네네 그 롤 저기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저.. 위험한 자식 이병건 아.. 하나.. 하나.. 하나 미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위험한 자식? 위험한 자식 이병건 위험한 자식 이병건 친구 등록하세요 위험한 자식 이병건 응 부캐는 모든 것을 씬 이병건 어.. 안 뜨는데요? 위험한 자식 이병건 위험.. 위험해선가? 위험해서.. 라이어스에서 좀.. 닉네임 뭔데요? 맹수.. 아시죠? 맹수 맹수? 네 맹수 주드로입니다 맹수 주드로 저희 집 강아지 애가 맹수 주드로인데 그 친구가 좀 맹수.. 아 그렇구나 진짜 유치하다 아.. 친구를 못 받게 해놓으셨나봐요 방송은.. 꽉 차가지고 그래 50명에 생각해보니까 아.. 차서 차서 응 아.. 틀렀네요 이거 제가.. 트위치 켜기 전에 한판 먼저 하고 키자고 할 걸 그랬나봐요 아 근데.. 뭐.. 한판 한다고 뭐.. 호박에 줄 굽는다고 뭐 수박 됩니까? 뭐.. 한파랑 뭐.. 잘해요? 그게 그거.. 아니 근데 제가 아까도.. 톡.. 톡으로 말씀드렸지만.. 아.. 제가 사실 정글도.. 아니 됐어요.. 이거.. 란버스 하지마 어.. 저.. 오랜만에 해서 랭크가 없어서 지금 랭전이 안되나본데요 에? 뭔 소리야 그게 이거.. 언랭.. 언랭이라.. 아 그래요? 나도 언랭인데? 어.. 왜.. 이거.. 아.. 큰 실력 차이구나 아.. 큰 실력 차이구나 어.. 저.. 브론즈랑도 큰 실력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허헣.. 잘 좀 하지 허.. 어쩔 수 없지 일반 가야지 뭐 브론즈 62.8 아.. 그러면.. 기켬 기켬이고요 역하죠 어.. 폭살나요? 어.. 근데 저는 배치라서 지면 안 떨어지고 이기면 쭉쭉 올라가 저 곧 실버 배치 원딜.. 따놨고 원딜.. 따놨고 원딜.. 인기가 없어 사실 미지학과 미포학과 아.. 큰일났네 이게 지금 가만있어 봐봐 침질이요 인.. 렌즈음 아.. 어.. 요금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진심으로 양해를 좀 아.. 기대도 안해요 우재님한테 서포트에요? 서포트인데 그건 아니야 서포트 제가 했는데 집가서 맘마먹자가 어? 뭐야 제가 서포트 선정했는데 말해 빨리 어필해 어필해 22분 남았어 서포트는 안돼 매력 어필해 빨리 저.. 저예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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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면 안봐줌 탑선 어? 뭐야 쟨 어필해 아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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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일반게임이 아사리판이에요 심지어 심지어 저 지금 룸도 어 일단 요거 요거는 요판은 그냥 저기 마우스는 풀자 저 일부러 저기 뭐야 일부러 트롤좀 할게요 일부러 어 어 나 나 진짜 잘하는데 아 여신의 콧물부터 갑니다 여신의 콧물이요? 네 하남 그게 하남의 저기 아니에요 여신의 하남이쥬 하남이쥬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거더라 잠깐만 이쪽길루 미래를 예측할 순 없어 그래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거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또 거울 속으로 들어가버렸잖아 근데 내 모기가 정말 저래야 내 사고인사 너의 장치가 뭔지 한줄 요약 좀 해봐 아 이 새끼가 두개의 방망이 맞아야지 이즈리열 이어는 채웠고 이런라 누가 죽었는지 궁금해 지금 바로 어 시가 뭐야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누구야? 누가 죽었어? 문도? 정글 없지?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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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길로 저만 믿어 저만 저 둘 치는거 봤죠? 제가 그 이제 저기 뭐야 W랑 좀 날카롭거든요? 네 제가 호응할테니까 제대로 좀 하는데 깔끔하게 하는거야 레벨 2 찍으면 얘네 죽어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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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오른쪽 클릭을 움직이는거 맞죠? 네 아 제가 지금 잘하고 싶습니다 나무가 노쓸모야 지금 저 견제 받고 고통받았잖아요 지금 롤이 좀 바뀌었구나 롤 뭐 저기 했어요? 저기 제거 업데이트 이런거 했어요? 롤 뭐 저기 했어요? 저기 제거 업데이트 이런거 했어요? 이제 하시냐? 앞에 하죠? 방금 스쳤죠? 저 죽는거도 웃긴데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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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게 나무 뭐좀 해봐 저쪽이 저쪽이지 여신의 콧물 내가 더 많이 쌓았어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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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F가 정멸이었구나 아 롤이 좀 바뀌었네 어 키를 드셨네 휴리마에선 문양을 해독했는데 자칼번에 휴리지 그랬어요 에? 아냐아냐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오오 오케이 아우카이가 뭐.. 뭐 성마더라? 서평 성마였나? 뭐 성마였나? 악 아냐 약간 많이 좀 남기죠 아.. 아.. 하지마라 소라카 뒤진다 너 아..소라카 개빡친다 아니 뭐좀 해봐 하하하하 아 나무 진짜 무슬무야 이츠길루 아 제가 이게 저기 룬을 세팅을 룬을 세팅을 제가 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효율이 좀 많이 딸려 원래는 안이런데 나도 잘한거 없어 이 새끼죠 가만 살살 살살 유인하죠 살살 아 맛있겠죠 이즈리얼 축갔다오세요 어? 이즈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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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좀 들어가도 돼요? 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하이프댄 사건 일어나도 돼요 지금? 보즈에서 이즈리얼 조차좋참 아 그만 위험해 보이는 젠 내 스타일이야 ㅈㄴ 못하는데 쟤네도 진짜 서로 못한다 ㅅㅂ 억울해 ㅅㅂ 억울해 아하 ㅅㅂ 아 나 너무 못해 그 작가님 네? 일단 방송부터 끄죠 아 왜요? 지금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아 근데 저 이제 클릭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아 여신의 콧물 제가 더 많이 쌓았어요 걱정하지마세요 여신의 콧물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저쪽도 여신의 콧물인데 나 어떡해 나쁘지않아 되게 괴롭히네 저기 어 나 미드가스 먹어야지 그 밑에 드세 아 바텀 드세요 감사하던 때가 떠오르네 각자 라인 먹자 뜻이 뭔지 확실히 보여줘야될 것 같은데 사렙차네 궁극기가 왜 궁극기인지를 강악대한 보여줄 필요가 있어 어? 왜 끊겼어? 어그로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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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없네 막아봐 막아봐 묘목으로 그치 묘목으로 묘목으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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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랩 높아요 2랩 높아 도대체 그치 정멸 아우 웃겼네 아 근데 나쁘지않아 아아 복귀전 치고 그 정멸한 다음에 W로 들어가려고 한 시도는 높게 처음 쳐줘야되는거 아니야? 으아앜 다 참았네 도깨비방망이 아 나쁘지 않았어 구워 아 이거 나쁘지 않았어 아 나 도깨비방망이 못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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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보라 다가보라 쓰리라 저기 신전분들이 제 저기 파워플레이 못보셨죠? 에코 잡아 족칠 뻔하다가 아스라스는 플레이를 보셨어야 했는데 아 너무 넓었다 심수하지 마라 진짜 봐봐 이거 모른다니까? 온발적인 그런 실수들로 인해서 뭘로 가야 되고 게임하죠? 게임하죠?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제압 다 먹었죠? 제압 다 먹었어요 뭐야 이거 내가 막아줘 형님 좋았어 아주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 네 아우 어쩔지 할줄 아네 어 제가 봐온거랑 좀 다르네요 그래도 센스가 게임자력으로 좀 있으신데 응 응 나쁘지 않아 방금 진짜 약간 강백호 서툰운이었는데 응 우리 딱 진짜 합이 갑자기 맞췄어 아무 말도 안했는데 아 진짜로 마치 마치 세트피스 연습하는것처럼 마치 세트피스 연습하는것처럼 다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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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윙네 잡으러 갑니다 아 윙네야 넌 벌써 뭐야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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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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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싶은대로 가지 아 너무해 나 나 8 8 됐어요 나무 4 됐어요 내가 던졌네 다음 다음판 할까요? 여덟 여덟 번을 죽을 수가 있어요? 아 15분 동안 여덟 여덟 번을 죽었네 왜 여덟 번을 죽을 수가 있지? 어어? 전멸? 그거 왜 밀어? 타워가 때리는데 아 아 내 일이 나쁘진 않았는데 아 아 아 이제 오케이 아 근데 진짜로 유쾌한 팀워크 한번 드릴게요 아 저한테 주지 마세요 아 아 아니 저는 유쾌했어요 제가 유쾌했기 때문에 네 근데 왜냐면 이거 이거 적용이 안된대요 아는 사람끼리 안된대요 아는 사람끼리 안된대요 뭐지 딴 사람 주세요 에이 제가 에이 마이너스 나왔건가 지금 에이 마이너스 나왔어요? 저 에이 뿔 인증 가능해 인증 가능해 인증 가능해 방송 보세요 나중에 갈고리 엄청 찍히고 있는데 아 이거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상당히 커서 더 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포지션을 원하는 포지션을 해야돼요 제가 이제 서포트할게요 이제 원딜하세요 제가 원딜하라고? 응 돌아가.. 찌면 돌아가면서 아 본다고? 저 왜 찾음 원딜 솔직히 말해도 돼요? 아 오픈.. 오픈하세요 예 네 원딜 자신 없어요? 한 번도 안해봤어요 한 번도 안해봤어요 한 번도 안해봤어요 뭐 한 번 해봐요 그냥 여기 그냥 원딜 원거리 딜러가 원딜 아니에요 그쵸? 그쵸 자신 없으면 정글로 도망가고 아니 그래도 저기 디오 한 번 제대로 한 번 맞춰봐야죠 방금 찌릿한 게 있었으니까 아니요 디오 아니 정글 가세요 일단 요렇게 요렇게 비공개 비공개 영상이 뭐지? 뭐요? 근데 방금 저희 저희 그 어떤 디오가 맞죠? 맞죠? 그런 게 맞죠 아 근데 쓰읍 음 원딜을 한 번도 안해보셔서 네 저같이 경험비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버거 보시겠죠 응 원딜 뭐가 편하세요? 뭐 제가 뭐 해드릴까요? 원딜 네 갖고 있는 게 몇 개 원딜 몇 개 없어서 원딜 뭐 1위도 있고 2위요? 네 미스도 있고 아 음 일단 방송 잠깐 끌까요? 네 자꾸 끌려 그래요 아니요 어 방송 끄고 제대로 제대로 어? 제대로 쌀려고 하는 거 아니죠? 네 아니 아직 알게 모르게 근데 이게 이제 하나도 안 부끄러울 줄 알아요 민망하죠? 실력에 자신이 없으면 민망하고 네 나같은 경우는 당당하잖아 그냥 당당하실 응 당당하게 가는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예 실력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일 1등 빼고는 다 괴로워해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네 응 실력은 상대적인 거야 네 그 그리고 웬만하면 그 화면에 아무리 우리가 뒤어오지만 화면에 저 좀 덜 잡히게 저기 무빙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똥을 싸도 약간 거리간만 있으면은 시청자분들이 못 보거든요 네 네 뭘 못 봐 다 다 볼 수 있어요 그 죽었다고 알려주는데 뭐 전광판은 아니 죽는 건 상관없는데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만 안 보이면 그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최대 제가 최대한 화면 돌려볼게요 죽을 때 화면 돌리기 한번 해볼게요 나 아까 그 전멸 전멸 그 뒤틀린 전진으로 죽는 거 하하 네 뒤틀린 전진 매드무비였어요? 어 뭐 나쁘지 않았어 호방했어 죽을 거 알면서도 들어가는 킬립 다설이라니 아 왜 이렇게 메탈슬러그가 생각이 나지? 흠 메탈슬러그는 그냥 둘이서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영문도 모르고 나머지 세 명이 네 명이 세 명이 고통받을 수도 있다 뭐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몇 분 후에 저희 팀이 될 나머지 세 명은 미리 저희가 사과를 좀 드리죠 아니 뭐 이기면 되니까 제가 이겨드릴 테니까 오페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 이.. 1위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시간에 안 자고 롤 하는 게 잘못이죠 우리 만난 게 일 때문에 아니라 근데 11시 30분은 한창 할 때에요 근데 사실 그래요? 네 출근해야죠 출근 아니 뭐 출근하더라도 뭐 1시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방금 그치 뭐 출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학생도 있고 뭐 가지각색 4분이 넘어가네 씨 저.. 챌린저야? 혹시 이게 저 때문이에요? 좀 없잖아 있죠 그런 게 왜냐면 큰 실력 차이라 더 강한 팀을 만나버려가지고 왜냐면 이게 그.. 버스 태워줄까봐 제가 버스 태워줄까봐 그러는거에요 버스가 다 망가져있으면요? 근데 이제 AI는 뭐 계급으로만 평가하니까 스탯으로 숫자로만 평가하니까 저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내 정보 가서 대전기록보면 네 어때요? 화려하거든 음 그럼 이제 좀 해줄 수가 없는거지 아 화려하지 내가 원딜 원딜이네 원딜은 뭐 이쁜거 해주시면 제가 맞춰볼게요 한번 어 애쉬 한번 해볼까요? 애쉬 아 애쉬 좋다 애쉬는 애쉬랑 어울리는게 또 있어요 애쉬 스웨인 제가 혼자도 캐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안무가 있으니까 딱딱이가 있고 오케이 그럼 스웨인이니까 좀 약간 애쉬하고 좀 까다로운거 알려줄게요 블리츠 같은거 까다로워요 왜냐면 애쉬가 뚜박이라 블리츠를 못 피하실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리츠 벤 벤 하나 하세요 어 뭐하죠? 벤? 벤 뭐 그... 까다로운거 하나 하면 되는데 짤짤이 뭐 세나같은거 해야 되고 어 삼...살리라 좋다 좋다 노틸러스 하는거 보니까 저쪽도 좀 짤짤이 하는거 같거든요 스웨인으로 한번 애쉬가 또 라인전 강캐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주시라면 라인전 좀 얘기가 달라질수도 있어요 음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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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인 비둘기 아줌마 아 스웨인 하시는거에요? 에 이즈리얼하네 이즈리얼 괜찮겠어요? 그... 미니언 뒤에 있어야 돼요 저 도깨비방망이 피하려면 도깨비방망이 도깨비방망이 뭔진 알아요? 이즈요? 네 모를거 같은데 도깨비방망이? 예 맛동산 날리잖아요 그거 미사일 날리는거 예 그거 미니언 뒤로 숨어야되요 아 아아 정말 맛동산 기분이 야매 기분이 야매하네요 네? 아 그정도는 알아야지 어어 뭐로가나 뭐로가나 아 뭐로가나 좀 짜증나긴 하는데 쯧 오케이 뭐로가나 좀 짜증나긴 한데 아 북부전선수로 인해야지 아 엘씨 저기잖아요 W로 견제하고 네 이제 그 비눗기 한번씩 날려주고 정글 쪽으로 아 그쵸x2 네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뭐고나 그거 장풍 피하고 아 그거는 습관적으로 피해 어 뭐야 뚜레쉬네? 어 뚜레쉬네 뚜레쉬네 진짜 실력.. 실력.. 뚜레쉬랑 스웨이는 그 그 잘 보세요 저기 궁 들어갈때 호응함 호응함 바로 이루 호응함 룬 애호가 해야지 아 우리가 지금 음 트럼드 트럼드 잭스 루엠 왜 저 이랩은 네 에이피가 네 이랩을 먼저 달아야 되거든요 이랩을 어떻게 해서 다냐면 처음 버스트 블러더로 달죠 아니 처음 여섯개가 오잖아요 근접 세개 원거리 미니언 세개 네 그거 다 제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는 미니언 웨이브에 근접 세 마리를 잡으면 먼저 2렙이 돼요 근데 상대방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니까 상대방이 먼저 달 것 같으면 쭈욱 빠져야되요 오케이 왕좌에 앉아있는데 왕좌에 앉아있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지금은 장난치시면 안돼요 장난치 장난노 장난노 진짜로 지금은 일반게임 아니에요 장난노 장난하면 못참아 아 아 마우스 간부가 씨 오케 스웨인 진짜 위험해 보이네 되게 세보이죠 얘는 성장형이라고 하고 체력 계속 늘어나고 미친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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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헤헥 미친놈이 좀 챙기려고 한번 봐주세요 잠깐 저 봐요 쓰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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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내가 맞아줄게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이건 이득 봤죠? 이득 봤죠? 이득 봤죠? 오케 귀족으로 태어났고 전사로 거듭났지 맛없다 맛있을 때 먹어 맛있을 때 맛 한번 보여주고 보여줘 축할거 그랬나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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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를 위해 슬픔 쓰레쉬 쓰레쉬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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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주말처럼 스쳐가는 그 순간 빈빈 역시 스쳐가지 그 쓰레쉬치라고 하신거는 흠흠 흠장맨이 오더였죠? 흠 미쳤다 에쌰 미니언 미니언 울 crease 수원 미니언 삼 glass 나 사리사람 하 어이씨 유리한 전세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조심 아 오케이 어디까지가 실수 안먹음? 이즈빌 어디갔어 이즈빌 어디갔어? 이즈빌? 오늘 놀러간거 같은데? 이즈빌 원래 대포는 안먹는거죠? 이즈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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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이밍 전선을 보면 트렌드 뭐라도 움직일 줄 난 다행이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 판타가 일어났을때 원딜의 기본 소형이 어떻게 되요? 최대한 제 옆에 있던가 뒤에 있어야 되죠 뒤로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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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쉬 나 땡길라고? 안되죠? 아 아 대포 저거 먹어도 된다고 그랬죠 네 네 아 계속 까먹네 까먹을까봐 제가 먹고있어요 같이 먹으면 돼 오케이 혹시 준비되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한번 그래프하면 되니까 그래프를 먼저 해서 악마와의 거래는 금기다 악마와의 거래는 금기다 내년의 악마로 삼을거라면 너도 아 아 아 이거 CS도 리듬이 있네 그쵸 리듬으로 가는거지 맛좀 보여주자 맛좀 보여주자 맛좀 보여주자 샵 아 아 아 아 여기까지 먹으면 좋은데 그냥 가자 저희 상남 2인조 같은데요? 그쵸 나쁘지 않지 역타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확실히 일게임이라는게 사람을 좀 느슨하게 하는 그런게 있네요 그쵸 아무래도 랭게임 5번 느려지게 해주고 지금 채팅창을 못보고 있긴 한데 아마 지금쯤 되게 뭐랄까 반응이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 되게 좋아요 지금 우호적이야 우호적 아 다행이네 근데 채팅창을 지금 못보고 있어서 아 아 가 갈게요 가죠 채팅창을 지금 오실수 있어요? 네 가고있어요 아 이거 방송 잡혔어요 방금?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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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잡혔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해주는게 좋아 이렇게 해주는게 좋아 아니 먹어도 먹는건데 부담 없잖아 못먹어도 부담 없잖아 내가 먹어주니까 그게 낫지 못먹는거보다 낫지 아예 놓친거보단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위한번 도와주고 오케이 또한번 도와주고 견제한번 해주고 오케이 이대로 버림도 없죠? 1위 끌어댕길 수 있게 여기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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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한번 먹어주고 대포 스트레스 아 아 죄송 저거 그래도 놓치는거보다 그저 나하니까 근데 이즈리얼 Q는 언제써요? 잘 안쓰네 아 잠시만요 제약되었습니다 아 뭐가 어디까지 가 전자를 하신 어 살아났네요 아 모르나 아 제약되었습니다 아 아무거나 쾅쾅 누르다가 안 나갔어 초보적인 실수 그럴 수 있어 약간 약간 초보적인 실수긴 했어 요거는 제가 인정을 좀 하자면 제가 죽인건 다른 없어요 제가 스웨인을 죽였어요 아 나쁘지 않습니다 에쉬 좋았어 스웨인은 지금 벌써 체력이 348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귀환가겠지 혹시 다른게이머라면 지금쯤 됐을때 한 6-7백씩 얻어야 정선 아닌가요? 다른게이머라면 재미없게 하고 집갔다 아니 아니 역사는 희생령의 피로 다시 쓰이는 법이지 미니언들한테 실수 먹지말라고 할 순 없어요? 미니언들한테 할 수 있어요 말해보세요 뭐 수술 요즘에 ai가 계속 발전을 했다는데 왜 이렇게 맑게는 못 알아주지 분명해지지 뭐 어떻게 사올게요? 네 깨부개세요 오케이 미니백 한번씩 보면서 여기서 하고 먹어주고 먹어주고 반지 한번 해주고 알려주면서 안산 다녀왔습니다 좋아요 안산 좋아요 모르가 저기 뭐야 목격했던거 오늘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거리에서 촬영을 했어요 길에서 촬영했는데 네 고르기하게 가끔 시민분들한테 길막 피해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너무 죄송하게 최대한 피해를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촬영을 하다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데 잠시만요 저는 요번에 촬영을 하다가 길을 조금 잠깐 막 막았어요 길을 막았다 안산에서 그리고 보통 그러면은 어 제가 이제 겪어본거로는 잘 춥배축도 좀 못 지나가시거나 그저 캄메라가 막 이러니 이제 보통 그러시는데 안산 안에서는 비키세요 이러더라구요 그쵸 왜냐면은 당연한 거 걸리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 걸리는데 비키세요 비켜요 이제 지나가시기 위해 자전거 그 자전거 지나갈 때 따르르 따르르 비켜나세요 하잖아요 그죠 그거에요 다칠까봐 아니 그 약간 그 뭐랄까요 할말 할 줄 아는 그런 좀 모습에 되게 좀 네 할말은 해야지 뭐 방송국에서 뭐 쇠낸 것도 아니고 뭐 그니까 그쵸 우리가 잘못뿌냐 그게 맞아 아 뭐야 모르가나 저기 빠졌어 제가 뺐어요 자 지금 여기 누구라도 한 명 오면 잡는다 어 아 염도 으 으 워 으 으 으 아 아 안 잡혔죠 카메라에 잡혔어 잡혔어요? 왜 이렇게 다 잡아요 죄송 왜 이렇게 잘 찍어요 카메라로 같은 라인 쓰다보니까 미안해 안 잡으려고 왜 각자의 시간을 좀 갖죠 안 본다고 안 봤는데 죄송합니다 도가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바텀 잘 드시고 모르가나 조심 모르가나가 지금 기사가 올라가지고 배깝채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쵸 아무래도 그런게 있지 문만 살림될 해야 될까 대빈 뭐라 힝 해루밍 해루밍 저를 다시 보셨을 때는 근데 좀 많이 달라져있습니다 제시리가 일단 합류 벌써 딜이 13시가 어? 어어어 잠시만 어? 님 피해주고 여기서 부시에서 나오면서 궁 박아주고 천천히 가게 해주고 힐 써주면서 매뉴얼대로 해놓음 이게 도른자냐고 하네 도른자냐고 하네 내가 먹고 캐리 해야겠다 채팅창 상황 어때요? 호의적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똥싸고 이 정도는 아닌가봐요 그쵸 아무래도 jak 들어왔어 채팅창 결국 처음엔 트럼드로 가면 안되요? 개쎄는데 주장맨은 트럼드로 가면 안되나요? 기침龄 누구야 아 내가 그게 있는 줄 알았어요 혹시 저 궁 날아가는거 아무도 못봤죠 봤어 아 못봤어 못봤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을 안보고 있긴 한데 네 불안해서 이거 게임의 채팅창도 좀 다 끄고 싶거든요 아 하지마 호의적이야 호의적이야 페로 페로맡기 빼주세요 빼주세요 장난기 그만 자 할거하고 정확하게 좀 하는걸로 예 신호 한번 날려주고 오케이 장난기 그만 그만 Q로 박아주고 더블으로 밀기 해준 다음에 스피를 써가지고 그쵸 제가 돈을 좀 먹으러 가주고 아니죠 합리해야죠 스피를 주면서 톡을 한번 박아주고 안박히고 어어어 오오 에쉬 에쉬 좋은데? 에쉬 좋은데? 에쉬 좋은데? 저 응원하지 마세요 저 응원하면 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나눠서 싸울 땐 나쁘지 않았는데 모이니까 저를 응원을 하면 원래 뒤로 물러서야 되는 상황에서도 제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서 근데 카메라 안 잤어요 저는 주제도 모르고 덤비시겠다 그... 제 KDA는 심창맨님이 탭을 안 누르면 안 보이는 거죠? 그쵸 근데 아까 살짝 봤어 살짝 말해주세요 살짝 살짝 저들은 무슨 뭐해 뭐해 그 외에는 면역이야 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저거 있어 그 외에는 면역이야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안 돼요? 개센데? 그 외에는 좀 세네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그 외에는 좀 세네요 나 CS 꽤 먹었네? 나 CS 꽤 먹었네? 저 미친놈 8초 7초만 7초만 나 CS 꽤 먹었군요 저 못잡아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트런들은 이미 죽어있다는데 어? 아 뭐야 지금 채팅창 분위기가 어때요? 딴 데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저 체력 저 체력 2783 미쳤다 내 체력 왜 여기 모여있는거 말씀 안해주셨어요 아 미안해요 아 이걸 맞았나? 샷고가 저걸 맞아 작스가 안되지 아니 제가 그 미니맵을 네 아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아 볼란 보죠 근데 별로 보기가 싫어서 라인전 나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자 그 지금 게임 상황이 제가 여기 게임에 채팅창 뮤트해야되는 상황인가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우리 제국의 그림자가 내 까마귀들의 날개를 타고 뻗쳐나간다 나간다 날마코에서 할만큼 있어 할만큼 기별단바 기별단바 얘 어떻게 얘 어떻게 해야돼 아 몽뚱이로 개패는데 이거 어떻게 해 대놓고 그냥 막 부수는데 어떡하냐고 스탯 나쁘지 않았는데 잭스 고 고고고고 잭스 장갑 빼고 잭스 그렇지 아아 손 다크까지 오케이 오케이 까악 까악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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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쿠 가죠? 샤쿠 가죠? 침 못가게 하고 에씨 여기다 궁 궁 아 아 까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허약한 몸 허약한 정신 뭐 못잤어 우리는 집을 막는데 일단 최대한 최대한 예 예 이미 예상하고 있는 위험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 아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 쯧 저거 먹겠는데 역사는 기술명의 피로 다시 쓰이는 법이지 아 쯧 포켓이 인정 아 잭스 샤코 호방한대? 응? 호방해? 우린 서로 주면 안돼 튕기네 침착맨님이 침착맨님이 샤코한테 주시죠 제가 잭스한테 드릴까? 아! 제가 잭스 주어버렸어 아 그럼 제가 샤코한테 주겠습니다 저 브론즈 3 막을 수 없죠 아이언 2 아이언 몇이야? 2요 2 2? 네 아 같이 못하겠는데 수준 떨어져서 저거 이게 안돼? 저 이거 왜왜왜 안돼요? 그 그 저희 이겨서 이겨서 포지션 안 바꾸는건가요? 네 이겨서 포지션 안 바꿔 아 이제 이제 약간 이제 좀 애쉬가 좀 친해진 것 같은데 저랑 음 애쉬 나쁘지 않아요 아까 나쁘지 않았어요 아까 뒤에 구겨넣는거 예술이었어요 대포 대포 이제 먹을게요 대포는 이해했죠? 대포 먹는거 네 대포는 제가 먹으면 안되는 줄 알았어 크기를 바꿀 수 있나? 레띠 할 때 세팅탕 세팅탕 뭐 좋죠? 크흠 아 나쁘지 않죠 그게 많은데 이게 호의적 호의적이죠 이게 안되네 아 채팅창 한번 해볼게요 미스포츈 같은 스타일리시한게 더 어울린대요 아 주우재 계좌래 호방이네 아 호방한 채팅 주우재님 계좌란다 그 왜 안되는거야 눈치주나 시바 아닌데 왜케 잘함 주우재 캐리 인정 우재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롤이 안켜져요 나 이런적 한번도 없었는데 어 진짜 호의적이네요 채팅창 됐다 나 어떡해 이거 응 여기 채팅창 분들 연기 혹시 잘해요? 연기? 응? 다들 연기들을 잘하시나? 응 그니까 못했으면 좋겠는데 응 아까 그거 한번 보자 대전기록 뭘 뭘 어떻게 보게 뭐 보게 그래프 야 나 봐봐 나 많이 넣었다니까 지나간 곳은 그렇지 이렇게 하는거지 지나간 대로 고고 어 그럼 어떻게 할래 원 딜 할래요 정글 한번 해봐 정글 해봐요? 궁금하니까 응 지졌다 진짜 어 큰 근데 나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거에요? 아래가 잘리는거야? 짜증나게 계열받게 아 그래요? 응 아 드디어 보여줄 수 있네요 제가 확실히 이게 안해본거 하는거랑 하던거 하는거랑 뭐야 이게 뭐 노래에 문제있어요? 응 재접하네 자꾸 막 말리는데요? 우재님하고 하지말라고 뭐야 클라이언트가 아까 채팅 채널 좋던데? 아 클라이언트가 응 근데 뭐 이번판은 각자의 시간을 좀 가지는거니까 저 정글로 갖고 오 동탁 동탁이 황궁에 들어갈때 그 징조처럼 이양물고 막음 지금 똑지? 안켜줘 봐봐 이걸 다시 껴다가 해볼게요 혹시 제가 방송을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혹시 진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건데 네 네 일부러 안켜 지는것처럼 왜 이렇게 시원한건 아니죠? 아니요 진짜 진짜 진짜로 지금 우재님 시 하나미쥬 같대요 제가요? 하하하 나 살면서 이렇게 이렇게 눈치보는 사람 처음 봐 하하하하 근데 다른거면 제가 눈치를 진짜 저 눈치 뭐 저를 그래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눈치 진짜 안보거든요 네 눈치를 안봐 세상에서 본사람중에 제일 눈치보는구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롤은 하하하하 롤은 제가 주면서 욕을 좀 많이 먹어봐가지고 하하하하 이게 그 누가 속만 들어도 얼굴 가리는거 알아요? 하하하하 몰라 난 하하하하 때릴까봐? 하하하하 그게 뭐야 아 아 됐다 됐다 나 드디어 됐다 아 죄송해요 아 이제 됐다 정글 한번 하시고 제 서포트에서 스윙 스윙 서포트는 캐리가 되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갑시다 스윙 서포트는 캐리 저도 이제 모르겠어 저도 저를 말릴 수가 없어요 스윙 미드? 스윙 아 나 실수를 못 먹어가지고 갑시다 갑시다 고고 고 고 응 좋아 뺏어먹는다고 생각하면 잘 먹어 나 혼자 먹으라고 하면 못 먹어 아까 계절 되시던데 제꺼? 그쵸 근데 나중에 템 템 좀 차이 나니까 이제 못 먹겠더라고 평타가 세져가지고 어? 근데 방금 저희 이겼죠? 이겼죠 왜 이렇게 이긴 느낌이 안날까? 이겼는데 그 제가 그거 애쉬로 보니까 안 보이는 데서 비명 행사를 많이 하셨나봐요 제가 죽는걸 못봤는데 예 아 잘하셨어요 카메라 안 잡힌 거면 괜찮습니다 제가 마음 아플까 봐 딜량 확인을 못했거든요 아까 아 하지마세요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제 그 인변에서 지금 몰래 보고 살짝만 보고 언급을 하지마세요 아 오케이 onasphin 살짝 살짝 어 아니야 제 css 다 뺏어먹어서 이게 스노우볼이지 css 뺏어먹어서 에취이..가 너프됐어요? 저 안하는 놈 뭐.. 서포터로도 많이 하죠, 애쉬가. 실제로. 아.. 이게 라인전이 센 캐릭이에요. 라인전 단계가 끝났잖아요. 좀 힘을 쓰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애쉬는 스노우볼링을 굴릴 줄 알아야지 좋은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하는 사람인데 조금 선 넘는 선택을 한 건데요. 애쉬를 제가 선택했다는 거. 아니 뭐.. 딱히.. 근데 뭐 딴 거 한다고 뭐.. 크게 뭐 변하는 건 없잖아요. 뭐 애쉬를 하든 뭐 비포를 하든 뭐.. 지금 정글이잖아요. 1위를 하든. 이번 판은 정글이잖아요. 아, 그쵸. 이번에는 뭐 잘할 수도 있죠. 람머스 할까요? 콩골내로요? 콩골내로요? 상대방 놀래키는 거니까 시청자님이 콩골내로 놀래키시면 안 돼요. 아.. 안 놀랍니.. 에..에..에.. 뭐 할 거예요. 뭐뭐 할 줄 알아요. 람머스 말고. 람머스 말고. 람머스 말고. 람머스 말고. 람머스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람머스 할 줄 아는데? 그니까 그거 말고. 없어요? 형 그래요? 네. 없어요? 람머스? 원툴? 원툴도 몰라 아직. 원툴인지 아닌지. 영툴일 수도 있어. 영툴? 원툴 영툴. 람머스랑. 네. 그.. 제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암흥구가 Q 두 번 나가는 거 업데이트 되자마자 적었거든요? 네. 아.. 어.. 얼마 안 됐네? 아니요. 오래 됐을 거면 몇 개월 됐을 거예요? 그니까. 몇 개월이면 얼마 안 됐는데? 전 한 몇 년 됐다고. 그러면.. 재평가 해야겠는데? 난 한 몇 년 만에 했다고. 뭐.. 그냥 개못하는 거네? 아무.. 한.. 한 1년 조금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어.. 그냥 개못하는 거였네. 어.. 아니 뭐.. 이번 부분은.. 원툴은 뭘 처음 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원툴은. 음.. 그래요.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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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정.. 사정 없는 그게.. 어딨습니까? 그쵸? 아.. 콜라좀 가져올요. 콜라가 있어야 돼. 그치.. 핑계없는 묻어먹고.. 에.. 콜라 먹으면 뭐 바뀌어? 어? 손이.. 손이.. 손이 폐급인데? 아..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아니.. 콜라 먹으면 바뀔 수도 있다고요. 콜라 먹으면? 왜냐면 자기가 즐겨먹는 그 에너지 음료 같은 거 먹으면 바뀔 수 있지. 진짜로? 응. 콜라에.. 그.. 쫀득쫀득.. 참부먹방 먹거든요? 네. 안산해서 오늘 기름아닐을 빨려갖고 네. 자.. 정글.. 람버스 할거죠? 람버스 밴되면 뭐할거요? 람버스 밴되면요? 람버스 밴되면 RTFS가 잠깐 누워야될 것 같은데 람버스 밴되면 람버스 밴되면 음.. 스웨인이니까 블리치 아무래도 좀 까다롭죠? 블리치 뭐.. 좀 꺼려지는 그.. 캐릭터 있으신가요? 블리치.. 어.. 제라스 하나 밴려주세요 제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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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해요 샤코 밴했어요 제라스.. 시간이 없어서 찾으려고.. 찾으려고 하는데 2초가 남았어 자.. 그럴 수 있어요 모르고 하나 밴해줬네? 오케이 사양이.. 람버스가.. 정글로스 대단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밴이 안 당했네요 람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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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하는 사람 있나? 다행이다.. 난 당연히 밴드일 줄 알고 좀 불안해하고 있어 람버스 족불인데 하하핰.. 혹시 풀메탈 람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스킨도 있어요? 미쳤네.. 스킨이요? 차고 넘치죠 오.. 람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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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고.. 이즈리얼.. 이즈리얼은 사실 요걸로 묶기가 좀 힘든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스네인.. 이제 열두시 넘어서 이틀차 아닌가요? 김창민님? 그쵸.. 저.. 나쁘지 않아요 그런 캐릭터를 랭게임에 이렇게 돌리셔도.. 흠.. 되요 원래? 아 나쁘지 않죠 아니 지금.. 저 이거 잘해요 아 이거.. 브라움을 할까? 브라움 느낌 있는데 나 이거 지금 브라움 알리스타 잘하시던데 알리스타 알리스타는 뭐 노틸은 짜지마 노틸 저 그거요 저 메인이에요 메인 셰트 서포트인가 아닌데 탑 셰트인데 노틸하면 너무 원사이드로 이겨가지고 락스 락스구나 락스 갭해버려 개일맞네 진짜 나쁘지 않죠 스웨인의 어떤 오 제라스 오 우리 팔 팔 나쁘지 않은데 제라스가 딱 들어오면서 포킹이 깔끔하게 되네 나의 눈깔 포킹하고 함께 쌍포킹 어 나쁘지 않지 핸드레드가 핸드레드가 AD에요 AP에요? AD요 제 왕귀형이에요 정글인데 원딜 그거랑 나중에 개쌤 원딜급 그럼 저 팀 지금 AD가 더 많네요? 사실상 거의 다 AD죠 즉 안 더 크네요 락스는 서포트이니까 그니까 람머스가 엄청 설치기 좋은 상황이죠 람머스 방어 올리면은 그냥 안 죽죠 사실상 안 죽는 수준이 아니라 죽이죠 그치 람머스한테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메탈 입었기 때문에 어 또 달라요 어 그 이거 저도 옛날에 람머스 핫람머스 했거든요 시즌 2,3 때 고수들은 저거 안 써요 저거 하수들이 써요 하수들이? 하수들이? 맞아요 그래서 다 알려줘 멀리서 그래서 고수들은 안 써요 전 닌자를 안 써요 닌자 고수들은 닌자 써요 닌자가 일러스트는 괜찮은데 인게임이 되게 흉측하거든요 보라색으로 막 막 막 막 막 막 두드레기 같은 거 나가지고 그래서 혐오감 콩벌레 되게 혐오감 조성해가지고 상대가 좀 공포 느낌 그냥 이거 좀 시끄러운데 제가 이건 좀 조용히 아 예 좀 집중 집중해서 네 아 그땐 축구공업 없었습니다 예 지급적으로 좀 그때 풀메탈이 그 일러랑 이런게 이뻐가지고 반응이 좀 어 뭐야 아 아 나 와드를 못 박았네 그 저쪽도 저쪽도 여기서 못 먹으면 조져요 저쪽 돌아가는데 좀 걸릴 거예요 지금 시간이 아 이걸 흡수로 못했네 굶주린 삽대로 미니언이 때려주는데 람몬스는 이동하면서 패는거에요 그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죠 아세요? 장착했어요 저 어저께 백스웨인 깔끔하지 느낌있지 느낌있고 깔끔하고 정의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걸 즐기는 편이랄까 라임이 다 밀려있나요? 네 파밍하다가 정의들에게 갈래 요런거 신비로운 수수께끼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겨져있다 아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막아주고 데려줄게 먹는거 어쩔 수 없지 아 저 이거 부셨구나 살려줬어 정글이 안 부셨네 어 뭐지 오래된 상처에 고통은 좋은 깨우침이지 수많은 악마들이 악마 하나를 더 얻는 게 나의 대수라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박자? 날카롭죠? 오케 잡았어요 방금? 아뇨 서로 무지간히 못한다 이질혈 빠지고 아뇨 킨드레드 올라간다 지켜줘야겠다 우리 정글 가? 킨드레드 안먹어? 혹시 지금 인지하고 계세요? 지켜줘 우리 정글 지켜줘 지켜줘 귀족으로 태어나서 태어나서 지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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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빈 지켜줘 제빈 에이 자 넌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마시고 예이 아 많이 쌓았습니다 스탭 어디 가는거지 어 여기 여기 고고 고고 가자 가자 나마스 좋다 어 왜왜 안 땡겨 아 여보세요 아아 뼈저리겠네 진짜 소잉벨 한번 써 소잉벨 한번 써 오지고 비 여기 아우 네 이수 아 카치이 안갔네 넓게 넓게 쓰는거지 하나도 못 맞췄니? 람버슬러 전략 잡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걔 너 킨드레드 바텀홍 천천히 좀 잡을게요 예 람버슬러 상황만 잘 파악하면 승리는 따라오는다 자 좋다 좋다 느낌 있다 갑자기 잡다, 잡다 말고 가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공정하게 싸우라고? 그러면 뭐가 달라질 것 같나 뭐 이런게 정글 아닐까요? 어 뭐야 다 맞고 했어 이게 막기전에 전멸 써야되고 막기전에 해야되 카치이 나쁘지 않았고 아 분위기 좋은데요? 라마스 정글 나쁘지 않은데요? 아 나쁘지 않아 호방한데? 제압을 줬나? 나 없이 계속 싸우네 카치이 나쁘지 카치이 자꾸 엇갈리네 카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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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 맞어? 속어 속어 뭐 카이사가 나쁘지 않은데 오늘 방송에서 장난치신거였네 장난쳤죠 좀 치시는데 뭐 오랜만에 하는거 라고 쳐도 라마스 나쁘지 않은데 나 카이사한테 너무 나 으악 으악 호방 하다 호방해 그 다음 호방한 아이템 어 궁도 빨라빨라 아 호방 아 호방 아 호방 아 호방 호방 찔러 호방 아 호방 아BI 호방 아하 음 멍청이들에게 일밀히 설명하는 걸 즐기는 편이랄까요? 아이씨 아이씨 아 고마워요 아 호방하다 어 추가 체력이 400? 400이면 뭐야 아 거의 900원 이득 900원 이득이죠 호방하다 호방이 부족한거 뭐야 씹 어디갔어 안보이네 야 근데 살짝 봤는데 여기를 계속 있었네 야 야아 어 살았어 라마스 비췄고 악마와 계약을 했어 지금 태루 태루 태루차다 태루 아루 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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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 태루 태루리리리 띠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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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띠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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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그 침착맨님 지금 부기가 약간 이상한것 같군요 아 다프잖아 다프잖아 우리곳에 오다에 한번 따라보죠 네 리드 살짝 밀고 용보자라고 했거든요 살짝이 어느정도일까? 살짝 한복이 많이는 아니에요 살짝 살짝인거죠 살짝 요정도? 요정도? 고정도 고정도 해서 버리기 탈락할 수 없어 태로 탈락 모바일 걸고 바꾸 나 치샘 치샘 좋죠? 나쁘지 않았죠? 맞을수록 기쁘거든요 큐감이죠? 맞을수록 큐감이죠? 기쁨 어? 나 뭐야? 블루가 들어왔네? 에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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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지 속에서 목숨을 앗아가곤하지 쟤 두꺼워 조심하라 라아인 라아인 전사로 거듭나 야 나 40 스텝 그 킨더가 킨다? 쟤똥인데 깝치는 것 같거든 킨다 줘 얘야 뭐야 어? 얘 혼자 어디가 오지마 여기서 만나고 아 테스트 좋았어 이게 마왕이지 어그로 다 끌었죠 아 호방했다 552 다 태어났는데? 그러면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어 뭐야 혹시 혹시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방금 저 카메라도 저를 잡고 있었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아니죠? 안 잡았어요 그랬으면 좌실하지 않겠습니다 네 좋아요 혹시 집에서 20원만 기다려도 될까요? 네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호방하게 하세요 호방하게 눈치보지 말고 호방하게 천천히 하세요 내 몸으로 불편해 보인다 뭐야 이거 지금 죽어있어요 지금 죽어있어요 호방하자 호방 아아 2연승 아 아 우리 호방신기에 승리죠 흐흫 하흑 하흐 하하 흐흐흐 하하 호방신기 아 깔끔했어 음 얘가 브론즈입니다 어 라마스 아주 좋았어요 라마스 고르 아... 깔끔하다 아... 아... 깔끔하다 음... 깔끔해 깔끔해 호방하다 호방해 캐리가 되네 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어우 정글 좋은데요? 우리 정글... 정글 서포트 이렇게 가야겠다 호방하게 저 뭐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라마스를 딱 골랐는데 알아서 AD로 딱 골라준 요 느낌 이번 판은 좀... 은은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막판 딱 깔끔하게 하고 가시죠 네 내일 뭐... 몇시에 출근하세요? 내일... 내일은 휴방인데 휴방 아... 내일 휴구날이네요 네 혹시... 보띠오로... 네 아니다? 보띠오로... 한판... 보띠오로... 막판하고... 갈까... 제가 우리 저기 뭐야... 채팅창... 투표 한번 받아보죠 보띠오 할까요? 보띠오는... 여러분들한테 우승을 좀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정글 소프트 하면... 필승... 한번...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투표까지... 어... 보띠오가 많은 것 같은데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투표 뭐가... 뭐가 달라요? 라는... 채팅은... 다른 방송인 줄 알고... 다른 방송인 줄 알고 친구가 그랬죠? 뭐가 달라요? 아... 투표는 투표 귀찮네요 그냥 눈으로 보죠 눈... 눈두표 네네... 저 눈두표 하고 있어요 아... 보띠오가 좋대요 보띠오가 보띠오 보띠오 스웨인으로... 알죠? 스웨인 느낌 알죠? 스웨인 원딜... 가능해요? 스웨인? 스웨인 원딜? 하... 원딜... 원 딜 나쁘지 않죠 원딜 나쁘지 않죠 원딜... 원딜 룬이 따로 있나? 있지 않을까요? 원딜 룬 원딜 룬?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저희는... 정글 서포트 해서... 서포트 애쉬 하세요 서포트 애쉬도 있어요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아... 기분 나쁘게 들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 바텀에... 스웨인하고 애쉬가 한 게 똑같다고 그래서... CS만 제가 먹을 뿐 아... 그니까 아까... 제가 원 딜을 했을 때 서포트처럼 했다 뭐 이런 뜻은 아니신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 법칙 부처님...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 제가... 애쉬로... 서포트를 한번 해보고 네 잠깐만요 그... 서포트... 이거 서포터 룬... 이걸로 해야겠네 어 나 다르네 이게? 일단... 원딜로... 그거 좀 바꿔주세요 원딜로? 원딜 서... 원딜 걸로... 아... 아... 이리 잡고해주고 저는... 애쉬... 서포트... 룬 좀 장착 좀 할게요 오케이 저도 하... 정복 자르 가네? 하실라구요? 네? 탑... 하실려구요? 아니 그냥... 룬이... 룬이요 아... 아니야 지금 파티 구성... 아... 일단 룬 부터... 하시고... 실수인척... 그... 탑... 지금 세팅해보신거 아니죠? 음... 아니에요... 아 탑으로 되어있어요? 음...음... 아 그렇구나... I'm sorry... 오케이? 꺽! 눈치고개 만들지 말아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처음은... 도란링 도란링 어... 롤에서는 진짜... 하남 중에 하남이 될 수 있거든요? 리언드리로 가나? 감전이 훨씬 좋아요? 그럼 아까 그 저 하던거 가면 돼요? 회장님... 네 흰 뚜껑 다 먹었어요 혹시? 남았어요 남았어요? 네... 먹으러 오세요 빨리 드세요? 응... 먹으러 오세요 안 먹었어요 이게 없어요 가니까 응...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시작해 어...잠깐만요... 이거... 빠른 배전을 시작하려면 팀원들이 더 다양한 포지션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 제가... 제가 일단 정글로 해볼게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뭐하시죠? 뭐하시죠? 속박... EWE EWE로 해야되나요? 에시소프트? 에시소프트 에시소프트 첫템을 영혼의 낫으로 가고 오케이 리안드릴로 가는데 끝 에시소프트 나무? 여신에다 콕 감전의 제국의 방력? 흠 미... 흠 를 미르래 를 으 스페 애쉬도 재울까요? 제국디옥? 제국이 난 무슨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어 샘피언을 스킬로 둔화 또는 이동불가 상태로 만들면 피해를 입히고 4초 동안 표식을 남기고 아군이 피해를 입히면 데미지를 더 주고 그럼 제국이 겹치면 안되겠는데? 제국제국하면 안좋잖아 그럼 제국이 아이들이 되겠네요 그치 제아가 되지 제아가 되서는 안되지 겹치니까 그니까 한명은 리안들이 가야겠네 그러면 룬은 요걸로 가요 룬은 정복자 정복자 리안들이 하세요 제국은 싼 맛에 가는거임 CS를 많이 먹으면 리안들이 가도 되죠 Q가 흥하면 리안들이 잘 못하겠어요 아 이거 거의 챌린저급이야 Q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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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우찌 우찌도 있고 우찌 그.. 주우재님 노래 목소리가 커지면요 네 노이즈캔슬링 돼요 아 디스코드에서? 네 노래 하나도 안 들려요 아니 그.. 주우재님 그.. 마이크 세팅인지 디스코드의 세팅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제.. 그제.. 그제인가요? 아니다 3일 됐네? 그 아시나요? 제가 듣고 아시나요 제가 그걸 스케줄 차에서 들었어요 아 네 저희 카니발에서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메이저님도 같이 들었겠네요 네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블루투스로 팀장님 노래방 가끔 듣거든요 네 그 앞에까지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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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다가 갑자기 그 헤비메탈 버전으로 그 음이 안 올라가서 그래요 부르셔서.. 음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안 올라가서 네 되게 이르게 고래고래 소리질러서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냥 음역대가 낮은 거 메이저님 안 웃고 계셨거든요 네 안 웃다가 이제 거기선 무너지시더라구요 자 목이 좀 죽였어요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차분히 지나갔다 아 이게 최선의 노래를 하니까 오이즈 캐슬링이 오이즈 캐슬링이 아 저도? 네 되네요 진짜로 오이즈 캐슬링 안 잡힌다 오이즈 캐슬링이 오이즈 캐슬링이 답답한 거 오이즈 캐슬링이 오히려 처음이죠 마지막에 되겠죠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죠 이거 자꾸 과잉성장하고 이거 사전준비를 왜 가는 거야 이거 되게 구리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요? 뭐요? 롤 하다가 그 이제 게임 가세가 좀 기울 때 있잖아요 승기가 우리 쪽으로 좀 올 때? 그때 방송 켜죠? 아 하다가? 그럼 뭐 켜요? 아 살면서 이렇게 눈치 못살줘 제가 롤만 들어오면 눈치를 눈치 진짜 오지게 보네 진짜 눈치 진짜 오지게 봐 어? 어떻게 살아? 살면서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일텐데 어떻게 살아있는거에요? 죽을거 같아요 지금 하지만 아 뭐야 어 뭐야 똑같죠? 아 아니네 저는 어차피 할거 똑같아요 네 혹시 제 방송들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눈치 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음 그쵸 근데 참 이게 롤이 죽같은 게임 이거는 나와서는 안되는 게임이었어요 그쵸 맞습니다 맞습니다 뼈는 형편없는 부품이다 뼈는 형편없는 부품이다 뼈는 형편없는 부품이다 아 나 어차피 막 서포터라 블리치 팬 안해도 되는데 블리치 하면 또 이제 뭐 타릭이라던지 뭐 알리스타라던지 뭐 레오나라던지 여러 카운터들을 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굳이 할 필요 없었거든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 구구마 쓰읍 구구마 , publicity 서포터를 우선으로 했는데 아 서포트 우선 안했지? 원딜 정글 했지? 네 원딜 우선 하셨고 저는 서포트 우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카사스..서포트? 미친 거 아니야? 해씨이이이이이이이이 카사스 정글이라고? 그럼 마스터 있는건데 지금 패난게 이건데 호박 신기해 1집 아 이 뚱뚱이가 2개가 있으니까 내가 확실히 스웨인을 해주는게 좋네 뚱뚱이가 2개 있으니까 상대 후보사나 좀 할까요? 남는 시간은? 뭐 있는데요? 나 할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4,5분은 갖고있죠 와아 해봐요 한번 골라보세요 김장훈 선배님 계시고 어? 어 그래요? 네 뭐 김동률 그리고 김장훈 선배님 한번 해보세요 김장훈 선배님 로이즈캐슬링이 되면 안돼 아니 근데 거의 안들렸는데 알거같아 아 됐어요? 인증됐어요? 어 김장훈 선배님 아주 좋았어요 예 그리고 뭐 김동률 김동률 선배님 같은 김동률 선배님 김동률 선배님 다들 아시는 노래죠 아아 에에에 들렀어요? 어 좋아요 진짜 카드 썩붓인데 들렀어요? 어어어 좋아 좋아 깔끔한데?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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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그래도 카스 서포트 해가지고 욕먹을텐데 제 도발 혹시 캐치하셨어요? 어 봤어요 나랑 아주 깔끔하게 다 들어왔어 야 왜 두개가 들어갔지 죽여서 뭔가? 아 죽여서는 그런가? 악마와의 거래는 금기다 내면의 악마로 삼을거라면 더더욱 아나 아나 아씨 부졌는데 왜요? 캐어봤어요? 네 아니 고발 기준하고 W를 아닙니다 다시 naw 맞추네 네 저 이거 앙 ㄷㄷ 어.. 에이하니 이게야? 지금 네! 랭게임이죠 이거? 네 아까 아까와 두려워할 줄은 나아는 멍청이들이라 키보드 한 번 보고 귀환 너무 웃겨? 참 어 제가 이거 미드 한 번 내가 서포트 한 번 서포트 맞죠? 저거 먹고 먹을 건 먹어야지 뭐야 이거 왔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잘하는데? 흠 흠 흠 흠 모두가 두려워하는 암흑 흠 흠 흠 흠 흠 흠 오지마 오지마 한 번 해주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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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 흠 흠 Fly 흠 raw 흠 흠 흤 흠 rack 오 갔죠? 혹시 모발 캐치하셨어요? 아 봤어요 캐치했죠 캐치 아 호방했다 칼리스타가 레이어를 호방한데요 칼리스타 터짐 공중에서 칼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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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딨어...아 나 계약했어? 나 이제 계약한거야? 칼리스타 나 이제 계약해 꼬리스타 칼리스타 칼리스타 귀족으로 태어났고 귀족으로 태어나서 다음에는 제가 힐 힐 힐 마이크나 있는데 천클란머스 하고 있습니다 우제님 그쵸? 차단하고 좋죠? 뒤에 차단해주고 나 칼리스타 이렇게 해야돼 칼리스타 이렇게 하려고 하는거야 이렇게 안할거면 딴거 한게 낫지 호방하게 하는거지 호방스타는 호방하게 하는거 나한테 왜 이렇게 못맞혀 아 지금 미드가 도로블러? 안돼 무슨 말이든 도로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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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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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칼리스타 아 람모스 안왔구나 강가능이 나을때 내가 맵리딩을 알아 내가 왜 안갔냐면 나 안봤어 아니 다 피해버리고 시바 꽝 시바 꽝이 당했네 갈리오가 4킬 퀄리스타 혼자 잘하는데 내가 없으려고 잘하네 퀄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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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Mississippi Trail 퀄리스타 ㄷㄷ 히힛 또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처치했습니다 마이 탑이고 알피를 못 잡고 있는데 좋아 정글를 따라가고 있어 딱 두지않았어 어떻게 용이 하나도 안먹겠냐 이네 정글도 두준이 손을 빠지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지금까지 슬 trip Rel skill 너무 대단해 와 칼리가 살렸는데 다 쳐졌네 시방콤으로 다 죽었네 칼리가 너무 잘팠어 곧 전투가 끝나면 까마귀들이 포식할까 다 쳐졌네 다 쳐졌네 다 쳐졌네 반려가 반려가 야 홀리스타 잘하는데 이런건 애들 장난이지 어이 승산 있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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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목래 있죠 있죠 바이 정글력으로 가네 11렙이네 아씨 아씨 홀이트 날라갔어 히 어 돼지분 힝힝 데려갈래? 흠 어소이 고구마 고구마 잘못 눌렀대 고구마 신비로운 수수께끼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겨져 있다 밑으로 봐봐 고구마 고려도 흠 주님 아랫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피로 너무 좋다 난 충분히 노력했다 이그나이트란거네 내가 방금 뭐한거지? 내가 너무 쫄았나 봐 그 칼리스타만 지키는거야 제 채팅매너는 어떤거같아요? 아 나쁘지 않아 매너 온도 아쉬워 아 조심조심 괭 왕 왕 왕 왕 왕 왕 롤이 어떻게 되었길래 저렇게 져볼까? 휴근 끝 휴근 끝 우리 제국의 그림자가 내 까마귀들의 날이... 버쳐나가르다 우왕 우왕 어? 어? 듣고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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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와 뒤로 와 노크스 스윙이라면 제 주제와 의무를 알고 있지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맞아 저거 먹는 것 같은데 군화의 빗자국은 진흙이 덮어줄 거다 저 팀 탐켄치도 되게 징하네 탐켄치 엄청 쎄 포그마가 자꾸 싸이드로 가네 전멸만 빠졌네 아 E하고 W 쓰고 있는데 그쵸 전선을 보면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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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도발 걸고 잡아버리고 쫓아가서 기절 시켜드리고 도발 걸어버리고 오우 왜 이렇게 쎄 아 아 미쳤다 3캐치 미쳤네 스윙 420. 오케이. 나이제 이것도 생김. 나이제 앞선에서 싸움. 아시나요? 맞네? 쿨하게? 내일 낮 12시인가요? 정원의 희망국에 MBC 프로그램 때문에 출연을 합니다. 여러분. 네, 잠깐만. 내려오세요. 아, 저거 틀렸어. 그래서 혹시나 대낮에 시간되시면 데려주세요 행정부 형님이랑 저랑 택배 쫓아간다 아니 안쫓아간다 택배 쫓아간다 택배 쫓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흐릿하며 하스미 하하 호방한데? 아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좋지도 않네 저쪽이 호방캐가 너무 많아 짠 지금 탐켄티가 징그럽고 갈리오가 짱쎄거든요 코고모드 더 쎄죠 저쪽 다 호방캐 아 그래도 우리 칼리스타가 참 도발 걸어버리고 잡아버리고 그러지 배런 가나요? 카사스 서포트인데 세네요 나쁘지 않네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을까요 어둠의 수확 리너에 역량을 부르는 사람이 없을까요 오픈 뒤로게 쓰네요 쓸 수 없어요 지금 너무 쎄 다 이제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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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 많이 끌었다 헤라 이제 내가 시간 많이 끌었으니깐 르블랑 오고 그래 시간 많이 끌었다 뭐야 저거 르블랑 좀 상한데? 란머스 왔다갔다 왔다갔다 어? 뭐야? 칼리스타 와아 아 칼리스타 잘해 근데 노래 부르면 칼리 1대5에 싸우는거 같은데요? 아 내가 던졌는데 던졌는데 라곤이 그래도 좀 잘해줬어요 나쁘지않았어 어? 어 뭐야 모든것의 신이었으면 좋겠다 모든것의 신이었으면 좋겠다 나 왜 들어왔을까? 여기 사이에 왜 샌드위치가 됐을까? 응? 왜 사브웨이 했어요? 왜 들어왔어요 근데? 샌드위치가 되면 안되거든요 이거? 네? 샌드위치가 되면 안되요 하.. 아 방법이 없나? 아 라인전 나쁘지 않았는데 아 무진 지글 샌드위치 지글 샌드위치 정범다 자 자 침착하게 시모 지금 너무 세 제가 코그모 제압골을 먹은 것 같습니다 어 좋아 1대1로 좋아 후하기던데요 할 줄 알았어 할 줄 알았어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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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스샌드위치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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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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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가면 난다 흐흐흐 흐흐흐 에코 성형아 미쳤네 음 음 라이브를 하셨네요 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뒤졌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긴 한데 깹참 인도 깹참 탑은 아 됐다 탑은 어떤 체이가 짜증이 나냐면 탑 짜증나는 게 뭐 있죠 탑이요? 네 탑 요즘에 뭐가 짜증나더라 또 할 게 뭔데 할 게 없어서 아 탑 당했는데 어떡하죠 상대방 뭐예요? 아 이제 말파 밴 당했네 아 아 아 근데 말파 밴 많이 돼요 이 구간은 아 이거 어떡하죠? 탑 말파 말고는 못해요? 탑 일단 다치 한 번 할까요? 처음이니까 다치 한 번 하자 부케 있어요? 네 네 전혀 없는데 네 마오카이 탑도 있는데 질문이 좀 이상한 게 저 하시는 거 보고로 부케가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럼 실력하고 상관없어요 아이언도 부케 두세 개씩 있어요 그래요? 네 실력에는 상관없는 거 저 세 개 개정 세 개 저 네 개 왜 그 왜요? 뭘 왜요? 왜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네 개죠 아니요 지금 저기 뭐야 제가 이게 걸렸으니까 미드빵? 음 미드빵 괜찮겠어요 근데? 눈치 많이 보셔야 될 수도 있는데 방풀 다 끄고 네? 방풀 다 끄고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눈치 많이 보셔야 될 텐데 어? 저 이거 닫지 한 번 아 5분 기다려야 된다 뭐 어떻게 한 번 뭐 이걸로 마무리 할까요? 저기 미드빵 한 번 할까요? 아 뭐 미드빵 원하시면 뭐 아 근데 아 권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데요 저는 괜찮겠어요? 뭐 발 빼시는 거야? 아니 저는 아니 가능한데 둘? 아니 괜찮아요 아니 발 빼실 거면 지금 돼요 확실하게 빼세요 아 뭐 합시다 뭐 일단 던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한 번 당해보고 싶으시다면 뭐 수준 차이를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어? 눈물 흐르고 싶으시다면 어 어 몇 몇 몇 비공개 선택하기가 그거 만들면 되죠? 제가 만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피토할 준비가 됐다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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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아 아 무슨 캐릭터로 할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 어 이거 삭제? 한 장씩 넘칠때마다 그 새끼야 찜착맨 찜착맨 둘 주호재 미드빵 침 흰 장면을 롤색에서 삭제 미드에서 삭제 탑에서 저기 파밍하게 해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블루 드릴까요? 레드 드릴까요? 블루 팀 아 이거 신경쓰요 혹시? 네? 그런거 신경쓰세요 색깔? 아니 그 배려 서윗 서윗 처음 생각해봐요 그 색깔 생각해보는걸 태어나서 처음 생각해봐요 끊고 어 미드 뭐하지? 미드 스웨인 좋아요? 어 안보는 하세요 미드빵 스웨인 좋아요? 안보는 하세요 진짜로 안보는 하세요 스묵 오케이 이거 별로잖아 하지?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 하자 쿠키 그 니가 못보는 힘 그것이 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 스웨인 아까 보셨을텐데? 그 스웨인 일단 한번 해보시고 오 오 오 대단히 봐 조건 그가자 원 원 그 킬 하나 묶은 파워 뭐 부시든지 미니언 백마리 킬 킬 스웨인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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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네! 마저 좀 안해요 저 체력 올라갔어요 저거 계속 지는거에요 그러면 저 지금 24체력 올라갔어요 에에 귀족으로 태어나서 자 에어컨 딱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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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 정신 번쩍 들어요? 어때요? 저 콘크리트 씌워야죠 이 스킬을 너무 모르겠는데요 저 악마와의 거래는 금기다 아 아 6개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 곧 전투가 끝나면 까마귀들이 포식할꺼다 100개 합니다 아 진짜 두려움이다 아 안되지 순차이가 좀 나지 승리가 눈앞에 있는지 승리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시고 저 삽으로 보시면 제가 노하우로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노하우로 진짜 한판만 한반만 더 해보면 안될까요 제가 이게 말파이트가 그 그.. 제정신으로 고른 픽이 아닌 것 같애 저 더이상 저.. 더이상 직접 권리할게 진짜로 알았다 그.. 그 대신 애교 한번 해.. 애교 애교 애굴? 부탁 부탁 애교 자 침착면 승 아 그럼 안하고 아니 뭐 시간도 늦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 주 재승이 19%나 있었다는게 나 너무 화가 나 내 자신에게 내게 화가 나 믿음을 못 졌다는 거잖아 이게 아.. 지금.. 19%가 재승이 있었어요? 아니 하지 말죠 의상해 하지마 이제 5분 됐으니까 큐 돌리죠 의상해 진짜 왜냐면.. 일반사람은 안상하는데 주우진님 눈치봐가지고 의상에 그래서 한판만 다.. 더이상은 제가 뭐.. 만약에 이것까지 제가 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제가 뭐 만약에 나중에라도 진짜 제가 뭐 티어가 침착맨님을 넘어선다고 한들 진짜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럴 일이 그래도 제가 더 센걸로 인정 아 무조건 롤형.. 롤형님으로 모실게요 롤형 아 근데 나 뭘로 하지? 뭐 할거에요 서로 하죠 뭐 할거에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네? 서로 제가 알려주.. 서로 알려주고 하자 아 그.. 그렇게 까고 하면 재미없죠 아 그래? 알았어 응 이제 챔프가 너무 없어서요 어? 그래서요 뭘 해야 되겠지? 챔프.. 제 챔프가 지금 이제 한페이지 겨우 넘어요 엉망.. 뽀뽀 아ards.. 더 obesità 넌틸러스 더lied 메 Edinburgh copying 이것을 했다보니 노틸러스. 노틸러스 하겠습니다. 고르세. 노틸이요? 저는 그러면 애쉬 갑니다. 애쉬. 애쉬? 애쉬. 애쉬. 어? 아씨. 마방을 올렸네? 애쉬. 아 이거 올려야돼. 30초 할게 30초. 애쉬. 스킨이 그레이톤에 말파를 했어요? 이씨. 아 말파? 마방. 그래도 안까기 잘했네. 이게 제 스킨이 그레이가 애쉬 그레이톤이거든요? 음. 한번 끌어보시겠어요? 끌어볼까요? 네. 우쩌. 원칙으로? 유성? 유성이네? 유성? 졸렬하게? 한번 끌어보세요. 거리감 좀 보려고. 알았어. 알았어.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유성 이거 아님. 하하하. 깜짝 놀랐죠? 하하하. 하하하. 캠 있었어야 되는데 캠. 자, 갑니다. 저 던집니다. 아니 저 거리감 좀 몰라. 하하하하하. 하, 하하. 경쾌하게 맞죠? 오오오오오 주제,오오 근데 이거 CS 제가 앞섭니다 그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100마리지만 잡습니다 제가 너무 지루한데 아싸 css 두배 두배 차이 저한테 쫄아가지고 못먹죠 css 마나 다 썼죠 일대로 css로 가면 진짜 눈치보다 끝났는데 괜찮아요 저는 흰척맨님 css 먹는 그거 알기때문에 100개까지 갈려면 아직 한참 남은 상황인건 알고있어요 마나 를 아껴야되나 체력보다 계속 올리죠 계속 올리죠 마나 없죠 마나 없죠 마나 없죠 초급치급 아 아 흠 흠 아 흑 아니 뭐 투표 이번엔 안 했어요? 하셨어요. 했어요. 17% 역배. 아, 16%? 16%? 맞아요. 16% 막판 한 번 할까요? 아, 이제 그만하시죠. 끝? 끝해요? 네, 그만하시죠. 그러면 저희 팀장배님이랑 저는 영혼의 듀오에다가 1대1 비긴 거니까 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칠 수도 있거든요. 1대1에서 멈추는 건 저 나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럼 저희 서로 서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이 네, 서로 라이벌 정도로 드죠? 그 하이큐에 저기 키도 적어도 조금 작으시니까 그 뭐죠? 나, 나 뭐지? 한 번 더 하죠. 카 카 하나타 하나타만 그 친구 하시고 희나타 희나타 쇼요 저는 카 뭐죠? 네 글자 카게야마 카게야마 서로 토스 올려주고 하남타라는데 스파이크 치는 사이로 남죠. 아니 왜냐면 이게 하 제가 여기서 1대1 한 번 더 하고 이겨버리면 또 그것도 난감해져 근데 저는 진짜로 하기 싫으시면 안하는데 이거 여론은 제가 못 막아드립니다. 아직 눈치 안 보기로 했으니까 아까 마지막 눈치였으니까 지금은 눈치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서로 너 개못하잖아 보다는 이제 서로 당신 개잘하잖아 로 하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한 번씩 이기고 지고 했으니까 너 개잘하잖아 근데 채팅창에 노잼이라 노잼이라고 하네요. 노잼이라고 하네요. 아 노잼이라고요? 그 읽는 게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아니 저는 상관없는데 그 아이언급이네요 진짜로 있는 채팅창에 있는 거 읽지 마세요.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아니 어쩔 수 없어요. 하 제가 브론즈급이라고 할게 뭐 그 그 그거나 그거니까 어떻게 상대방 여기에 지금 아이언 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걸 지을 수가 있지? 하 하 하 하 extraordina 싸셔야겠는데요? 뭐라고? 뭐 골라야지? 아... 아닌데 씨 없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스웨인하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네 너는 절대 거짓말을 했지 난 말판 그대로 갖고 갑니다 각오하세요 저 진짜 못참습니다 진짜 감당하기 힘들거에요 제 캐넷 지옥일겁니다 아 괜찮으시겠어요? 그곳은 지옥일텐데 어 나 마방 들었는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파가 살을 좀 뺐어요? 어? 미니언 생성까지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17% 그곳으로 나갔어요? 어딨어? 여깄네 알파가 주비스 했어요 주비스 여기 여기 끝자락 거리 조절 거리감 있어야죠 이게 브론즈죠 이게 브론즈 감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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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췄다 100개까지 안 가겠다 먹는게 100개까지 안 가겠다 먹는게 100개까지 안 가 100개까지 안 가 의미가 없어 100개 먹는게 왜이렇게 왜이렇게 사려요? 에? 에? 끝자락? 예전에 대회에서 캐넨으로 캐리하시는거 봤거든요 아 보셨구나 네 보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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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아우마였죠 아 뽑았죠 감정 도망다니기 바쁘죠 도망다니기 바쁘죠 아 크아 예술이다 예술이야 노리는 각이 견제 각이 예술이야 해야죠 예술이야 예술 캐넨 스킬 모르는거 아니죠 몰라요 몰라요 알파가 카운터인데 사실 알파가 카운터인데 사실 몰랐죠 아 그래요? 네 진짜 모르시네 캐넨 스킬 뭐 이제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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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갔다오는게 낫지 않을까? 아 혹시 이 악물고 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지? 아냐아냐 저 아이언이 아 템 싸우셨는데? 전랠하게 미니언을 뚫나요? 에? 표창이야? 안들어요 안들어 미니언 뒤에 숨으면 돼 아 아 도와드리기 에이 엣 에이 예 미드전인데 왜이렇게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CS 차이로 가야겠다 안 맞네 서로 안 맞아 궁극기 궁극기 안 맞네 안 맞네 안 맞네 야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 템 차이 너무나죠? 진짜 지루하다 미드빵이 왜 이렇게 지루하지? 안 움직이는데 안 맞아 얼룰하죠? 얼룰해 마나도 없고 귀환 한 번인데 알고 있었어요? 네? 귀환 한 번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런게 있어요? 네 지금 찾는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진짜야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한 번도 돼 아이오니아를 위하이오 아우 괴로워요? 이거 담으거 같은데요? 타워 부서진다 타워 부서진다 아이고 한번 하시죠 유도 유도 아우 몇 개로 이기시라구요? 예 저 86 아 저 집도 안갔어요 저는 아 제가 그걸로 이기시려구요? 공격할때로 아 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 괜찮겠어요? 하하하하 이야 진짜 추악하다 주우제 17% 진짜 추악하다 한 번 더 터질까봐 진짜 네? 투표 주우제 17% 근데 지금 좋아하..좋아..좋아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그만하죠 이제 하하하하 아 아 유쾌하네 되게 좋아하시네 아니 이게 방송이니까 리액션을 해줘야돼요 아 밍밍하게하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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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좋아하시네요 아 말파가 좀 더 낫다 하하하하하하 그죠? 하하하하 아 말파가 좀 더 낫네 말파하세요 다음엔 네 원딜 할 때 말파하세요 알겠습니다 형님 네 고생 많으셨고 네 여기까지 하죠 오래..오래했다 너무 여기까지 하고 네 그.. 이제.. 아.. 아.. 룰을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뭐.. 조금씩 해보고 아니 뭐 가능성은 보입니다 제가 이제 브론즈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충분히 가능성은 보여요 그.. 혹시.. 뭐.. 도충해야될 점이나 저의 문제점이라던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아.. 일단 그 켄엔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계속 좀 맞은게 있습니다 아 그렇죠 캐릭터를 제가 제가 캐릭터를 진짜 몰라요 제문제기는 켄엔의 오른손이 빛날 때는 조심해야돼요 혹시.. 브론즈의 입장에서 그.. 브론즈의 시선에서 들으면 또 다르며 많이 경험해봐야돼요 네 그럼 저처럼 될 수 있어요 그.. 아이언에서 브론즈 올라가는게 이제 처음 브론즈 올라가는 부.. 부.. 몇이죠? 부사요 사 응 그.. 참 프로 아이언이라는 캐릭터는요 아니 그.. 그.. 등급은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니까 유재님은 사실 옛날로 치면 게임 안 한거랑 똑같은거에요 그러니까 아이언이라는 계급은 없었어 옛날에 아.. 그러면 제가 브론즈.. 했는데 안 한거야 게임을 다.. 네.. 달성을 하면 브론즈 인정을 좀 해주시는건가요? 브론즈 달성하면요? 네 어.. 근데 또 브론즈도 세분화가 돼서 네 이게 뭐 수능으로 치면 똑같이 수능을 봤지만 1등급하고 뭐 8등급하고 다르잖아요 음 그니까 우재님은 지금 수능조차도 안 본거에요 아이언은 아 근데 브론즈가 됐을때는 브론즈 사랑은 저랑 전 3이니까 좀 있죠 갭이 브론즈 3이시니까 브론즈 3은 뭐.. 대학교로 치면 어느정도 될까요? 저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인서울대학교를 들어가긴 했었는데 음.. 그정도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건지 고려대 아니면.. 고려대 정도 돼요 고대요? 응 브론즈 3이 고대? 음 브론즈 산은 기아인데 고려대 고려대 도 캠퍼스가 있나요? 고려대 캠퍼스 있냐고요? 네 캠퍼스 있죠? 캠퍼스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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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더라? 고려대 조치원? 어 조치원 조치원인데 그 조치원은 조치원은 저희학교인데요? 홍대 조치원인데 홍대도 조치원 있죠? 네 풍이형이 조치원입니다 아 풍이형이 조치원 선배요 선배? 홍대 조치원 네 아 박정민 님도 오셨나요? 박정민님 브론즈 3이에요? 아 고대구나 아 고대라서 박정민님도 한번 오셔야죠 이거 그 롤 한번 키셔야죠 서열 정리 한번 해야죠 박정민씨가 채팅에 들어오셨나요? 아 근데 진짜 뻥 안치고 박정민님이 지금 계정 막 만들어도 우재님보단 잘할 듯 하하하하하하 아 아 아 진짜 리얼로 아 리얼로 지금 지금 가입해서 켜도 하하하하하하 박정민 안녕하세요 그 제가 전달을 드릴게 있는데 방금 침착맨이라는 사람이 고려대 브론즈 3이라고 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뭘 생각해요 우재님은 아이언이라서 안 한 걸로 옛날이었으면 안 한 걸로 친다니까 했는데 안 한 거야 게임을 했는데 분명히 했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왜 안 한 걸로 돼 있지? 이거예요 그냥 옛날에 아이언이라는 게 없었어 고려대 쪽에 문의도 좀 하시고 확실히 근데 브론즈는 손놀림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아까 봤잖아요 스킬을 보고 피하잖아요 보고 그냥 아무거나 막 찍다가 우연히 피하는 게 아니고 날라오는 거 보고 혹은 상대방이 때리려고 하는 움직임 살기를 감지하고 백무빙 사이드무빙을 가주잖아요 계속 제가 아이언이니까 저는 그거잖아요 그 스킬 쏘면 제가 맞으러 가잖아요 아이언을 그러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카카루 무빙 카카루 무빙 카카루 뭔지 알아요? 아 뭔지 알아요? 카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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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크래프트에 날아다니는 잉룡 있죠 짐승 아아 저기 그냥 아무렇게나 가잖아 아무렇게나 가잖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가는 애야 그러니까 스킬을 쏘면 거기로 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야 근데 카카루 무빙 그냥 아무거나 누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면 아니면 뒷면인 거네요 저는 그치 그러니까 전자오락 하는 거 자체가 재밌어서 막 이렇게 막 아무거나 누르는 거야 약간 아 그러다 뭐 피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브론즈는 그 낌새 그리고 살기 뭐 보고 하죠 이제 보고 그런 것들을 다 느끼고 그런 것들을 다 느끼고 예측 샷을 다 피한다는 거죠? 그쵸 브론즈는 이제 하는 걸 보고 피하지 그 한판 진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한판 어떻게 패배를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카카루한테 뭐 진 거지 뭐 카카루라고 카카루라고 그니까 찍찍잖아요 찍으면은 정답을 맞출 때도 있잖아요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낮은 확률로 이긴 거죠 카카루가 그렇긴 한데 브론즈는 살기랑 풍세를 다 느끼고 다 피한다고 했는데 네 뭐 후방으로 피하고 측방으로 피하고 다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브론즈도 인간이 하는 거라 거의 브론즈도 사람인지라 그 판단에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 뭐 예를 들어 0.00001%로 어 어떤 확률이 터진다고 생각해봐요 그쵸? 근데 그게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예 안 터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근데 그거 한 번 터졌다고 해서 그게 뭐 무슨 어 뭐 나는 한 번 긁었는데 그 0.00001%가 터졌어 아 그럼 난 100%로 터졌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원래 확률로 수렴해 가는 거죠 그니까 이제 앞으로 한 백판을 하면 제가 백판을 이기겠죠 진짜 로또였네요 제가 오늘 이긴 거는 다신 없을 기회를 오늘 제가 느낀 거네요 사실 그쵸 그니까 사실 복권 긁을 때 터져야 되는데 이런데서 터진 거야 아 저 오늘 카카루가 사실 복권이 뭐가 필요해? 촬영할 때 옷을 세 돈만 할 거거든요 진짜로 진심으로 네 그 복권 사라더니 그게 여기서 터졌네 그니까 아 음 그러면 실버라는 곳은 뭐 꿈꿀 수도 없는 곳이네요 실버 뭐 이런 데는 어 입에 담는 것 아이언이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불경한 일이에요 언급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알면 다쳐요 뭐 카카루는 카카루만의 세 개가 있잖아요 그냥 날아다니다가 그냥 벌레 잡아먹고 공기 그냥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뿜고 그렇게 해서 마감하는 생 카카루의 삶 음 카카루의 삶 하하하하 그니까 그렇게 검색은 해도 되는데 주변에 사람 있는지 두리번거리고 하세요 그니까 예의가 아니에요 군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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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다리 뻗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선임이 있을 때 다리 뻗으면 좀 안 되잖아요 아 눈치 보면서 하라는 거 눈치 보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거 지킬 건 지키자는 거야 그 임벤에 혹시 이거 미득반한 것도 그 기록 남나요? 음 안 남을 거 안 남죠 기본적인 롤 군기는 유지하면서 하라는 거죠 네 연습을 연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롤 강의 아 아 아 아 롤 아이언 강의 가 뜨네요 있을 거 많을 거야 네네 어 어 많이 뜨네요 뭐 브론즈가 아이언 가르치는 콘텐츠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지금 말하는 거야 지금 뭐 요런 거를 이제 그대로 찍으면은 요런 콘텐츠가 되는 거죠 브론즈가 아이언 가르치는 콘텐츠 음 원본 박물관 제목 그걸로 해야겠다 아이언 주호재 가르치기 아이언 주호재 가르치기 네? 뭐라고요? 아이언 주호재 가르치기 아아아 그냥 아이언 가르치기로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이 철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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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철우재 가르치기 철우재 가르치기 철우재 가르치기 그냥 아이언 주호재 가르치기 철우재 가르치기 그리고 이거 제가 뭐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인데 네 다음번에는 좀 성장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는 진짜 적자 생존의 세계고 방심하면은 죽는 진짜 어? 강육 그게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강육약식 뭐 있지? 약역강식이 약역강식이라는 어? 그런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안일하게 예?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롤 형님 그러면 요거를 제가 롤을 어쨌든 쭈글쎄 할 거니까 그 주기를 좀 정해주세요 주기를 정해서 미드빵을 이제 뭐 새로고침할 수 있는 그래도 그 주기를 좀 주세요 이제 안 할 건데요? 아 너 개 못하잖아 시전하시려구요? 아니 브론즈는 달고 오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브론즈 달고 오세요 그러니까 브론즈는 제가 브론즈는 어떻게든 그 카카루? 카카루는 제가 벗어날 건데 이제 그 왜 시험에도 그게 있잖아요 뭐 상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시험 같은 게 있잖아요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 뭐 이런 거 있듯이 네 그 이제 좀 주기를 좀 주시면 어 그러니까 브론즈는 돼야지 미드빵을 해요 그러니까 고려대생이 고려대를 입학을 해야 고려대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잖아요 네 네 근데 아예 관련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험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일단 입학부터 그쵸 연고대 입학부터 하고 입학을 해야지 입학을 브론즈에 입학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 박정민씨 아직도 저도 어쩔 수가 없어 네? 계신 계셔요 아 그래 계속 이런 언급들 참고를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박정민님은 공부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한일고 나오셨어요 한일고 고대라고 하니까요 응 어 그 혹시 박정민씨 롤을 하시나요? 안 하시죠 아시죠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안했는데 한 것과 같아요 한번도 안해봤지만 한번도 안해봤지만 개급이 생겨서 최근에는 개급이 생겨서 안했지만 한 것과 똑같아요 아 그니까 박정민씨는 안했지만 한 저랑 등급이 똑같다 왜냐면 박정민님이 그냥 개정 만들어서 첨판을 져도 아이언이기 때문에 안했지만 안했지만 한 것과 같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알겠습니다 이따 뭘 자꾸 알았대 하하하하 입학부터 할게 입학부터 하고 혹시 칸 다음에 뭐 한번 저기 연락 한번 드릴게요 아 예예 그리고 그 캐릭터 하나 연습해보세요 새로운 캐릭터 제가 오늘 보여드린 뭐 그 개같은 람머스 마이파이트 뭐 이런 욕을 하세요 아니 그 챔프들 뭐 아니면 뭐 애쉬 같은 거 뭐 이런 아 람머스 나쁘지 않았어요 람머스 애쉬 뭐 그 아까 하셨던 또 뭐였었죠 말파이트 말파이트 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뉴 캐릭터 제가 한번 어 공부 한번 해보고 그 얼마나 미드빵에 특화된 캐릭터로 좀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판테온 세요 판테온 판테온이요? 네 판테온 미드빵 쎕니다 판테온 미드빵 쎄요? 네 판테온 하세요 알겠습니다 판테온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좀 붓게 하세요 좀 골라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 저랑 영광스럽게도 롤을 같이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사실 안 해주셔도 되는 거 그쵸 사실 그리고 그 계속 그 고대 견학시켜주신 거잖아요 저를 그쵸 그리고 네 그 원본박물관에 올리면요 네 제 영상을 뜯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공부하는 아니요 그 원본박물관 그 영상에 응 저기 뭐야 영상 옆에 그 점 3개 누르면 관심 없음 누를 수 있거든요 왜 관심 없음 눌러요 그럼 성장을 못해요 계속 배우려고 해야지 그니까 제가 했던 플레이를 어? 왜 저런 무빙을 했지? 왜 관심 없는 줄 아세요? 그건 브론즈의 플레이잖아요 저는 롤아이언 강의를 쳐야되겠구나 그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제가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몰래 이렇게 불경한 일이지만 불경한 일이지만 이렇게 몰래 왜냐면 성 배워야잖아요 견눈질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니까 한 개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야동 보는 거 들키는 거랑 롤아이언 강의 쳐서 보는 거 들키는 거랑 뭐나요? 어 롤아이언 강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니까 어 롤아이언 강의가 있었다는 거를 아까 검색해서 나왔다는 걸 저는 오늘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검색 안 해봐서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일단 못 믿겠어요 왠지 3, 3이시죠? 3? 뭐 2이 아니고 3이시죠? 지금은 3인데 우재님이 왔을 때 브론즈 2가 될 수도 있죠 아 그럼 모르죠 그거는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아는 거고 왜냐면 제스웨인 승률을 아시잖아요 아 제스웨인 승률이 지금 음 보셨죠? 승 승 4개 패 3개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웨인으로 계속 하다보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영상이 많아요 롤아이언 탈출 못하는 이유 뭐 이런 영상도 있고 뭐 롤아이언 탈출 100% 하는 거 요런 거 있거든요 뭐 어쨌든 뭐 요런 그 유튜브 유튜브에 바이블들이 있으니까 요런 거 잘 보고 일단 이 팍부터 한 다음에 그리고 우재님은 사실 아이언이니까 모르잖아요 잘 네 근데 알겠어요 라는 말은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니까 아오 그래 그니까 다른 얘기로 화제를 전환하고 싶으면 모르겠어요 라고 하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제일 나쁜 거야 발전을 못 해 그러니까 뭐 하면 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응 모르겠어요 흐하하 그쵸 으응응 모르겠어요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멘토 멘토가 되주시겠어요 저희 아, 제가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지인이니까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봐야 같이 또 게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큰 실력 차이 그거 뜨잖아요. 아, 그 고대와 입학하지 않은 그 실력 차이. 아, 그쵸. 모르겠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캐릭터성을 많이 부여를 하려고 어미에다가 붙인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언. 이렇게 끝에는 아이언을 붙이세요.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언. 모르겠습니다. 아이언. 모르겠습니다. 아이언. 모르겠습니다. 아이언. 모르겠습니다. 아이언. 자,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라디오. 예. 이제. 그러니까. 우리. 트위치. 시청자 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들어주시고. 예. 자, 한번.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되죠. 네. 들어가세요. 허락해주시는 거죠. 네. 들어가세요.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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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습니다. 쉬어. 하면은. 아이언은 쉴 수 없게 돼. 못 쉬어. 하고. 복명복창하고. 못 쉬어.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쉬어. 다시 한번. 못 쉬어.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언. 아. 좋아요. 좋다 좋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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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뇨. 아뇨. 아. 모르겠습니다. 아이언 언어 다 외웠네. 계속 숙제하면 돼요. 아이언어. 이거 아이언이 어디 빠져가지고. 아이언. 아이언 몇이에요? 아이언. 아이언. 아이언 몇이에요? 지금 말씀이십니까? 예. 아이언 몇이에요? 지금 아이언. 어. 2로 되어 있습니다. 2. 아이언 위. 브론즈 3 아래로. 다 데리고 오세요. 이거 안되겠어. 집합이요. 브론즈 3 밑으로. 아이언 2 밑으로. 예.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아뇨. Büго자. 아뇨 아니요. 아니요 gauche. 아니요 procedure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는. 아니요 아니요 좀 약간. 반복이니까. 어감이 비슷하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ienne.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요 아이언. 아 아아. 아니요 아이언. 모르겠습니더 아이언. מש新me. 아니요 아이언. 아 그치 좋다 자 그러면 쉬어 자 쉬어 오셔 그래 그래 자 그럼 갑니다 안녕 안녕 아니 원래 커뮤니케이션 예절부터 배우는거야